방송국 엄청 크다 이거 뭐예요? 차신국 오랜만에 우리 인사 다 같이 인사합니다 뭐하고 할까요? 근데 많이 들어왔어 아 새 큰 거요? 뭔지 아 이거 틀었어? 어? 나온다 나온다 인사할까요? 하나 둘 셋 원인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수입니다 이렇게 Q&A에서 인사하는 거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지 어떡해 어떡해 조혜 인사해 쯔위야 쯔위 얘기를 먼저 할까요? 네 쯔위가 사실 저희가 이번에 좀 스케줄이 많이 취소가 돼가지고 쯔위가 집에 갔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또 V LIVE을 하게 돼서 이렇게 얼굴로만 동성을 했습니다 다 멈췄네 이것 때문에 아침 깰 때 되게 많지 않아? 아침 아침 오늘도 일어났어 저희도 방금 열도 잃고 송도 소독하고 왔었어요 원래 오늘이 콘서트에 출어왔는데 맞아요 지금 지금 딱 시작해요 왜 그 노래를 원래 하고 있었을텐데 아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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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뒤에 5분 뒤에 아쉽게 아쉽게 네 다들 요즘 뭐하고 지냈어요? 시원님 뭐했어요? 저요? 저는 최근에 아 엊그제 어제? 엊그제 가족들이랑 여행 갔다 왔어요 오오 캠핑장에 사람 없는 캠핑장에 갔다 왔어요 좋다 저요 추천 좀 해주세요 다음에 같이 갑시다 사나언니는 뭐였어요? 저요? 뭐 숙소에서 자고 먹고 자고 먹고 뭐 저희 숙소에서 그거였어요 V 그거 목소리만 나오는 거 아 맞아요 엄청 오래 텐데 아 진짜 그냥 이렇게 핸드폰을 여기다 놓고 뭔가 자꾸 까먹고 볼 게 있겠어 맞아요 그랬겠지 이렇게 놓았고 시원님 뭐했어요? 포토 그냥 보고 자고 나가질 않았던 거 같아요 계속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언시피 먹고 자고 어 그거였잖아요 퍼즐이었잖아요 우리 아 파즐했다 어 나도 했어 아 진짜? 어 나도 했는데 아 진짜? 아 진짜? 우리 파즐을 우리 아니면 한 분 다 같이 모여가지고 엄청 큰 거 다 같이 해가지고 뭐 어떤 거? 자신있어요? 아니요? 나 완전 진짜 마지막에 남아있을 거 와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쑤이는 처음부터 아 나 이런 거 못해 이런 거 싫어 아 우리 그거 올리자 민아가 우리 굿즈에 있잖아요 아 그거 하루 만에인가 봐 하루 만에 대박 입자 사서 만들기 나 이거 했네 나도 그거 했네 아 아 아 아니 민아이 진짜 하루종일 하고 있었잖아 맞아 이것도 하루종일 했을 때 아니 이거 이것도 해봐야 되겠어 난 한 3일만 했는데 오빠랑 같이 했거든 근데 나보고 왜 이런 옷 입었냐고 너무 힘들다고 뒷줄 뒷줄은 뒷줄은 나연언니랑 나연이랑 상한가 되게 색이 안 나와 맞아 비슷해 색이 아 팀이 뭐예요? 그거 일단 틀을 맞추고 틀을 맞추고 틀을 맞추고 색깔별로 다 골라놔야 돼 일단 아 골라놨네 모모님 거 진짜 귀여워 진짜? 모모님 거 모모님 거 모모님 거 근데 이거 되게 뭔데 잘 들려요? 뭐래요? 오 잘 들리네 나 왜 일부러 크게 얘기하고 있어 역시 아주 잘 들려요 왜 언니 호파들은 이거 안 입었어요? 분위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아 진짜? 근데 이거 사실은 내가 진짜 웃기게 나오지 않았어 뭔가 되게 제대로 봐 지금 얘기하고 싶었어 우리 언니가 우리 언니가 이상하다 그랬어 그거 개개인이 이렇게 나온 사진 있잖아 저희 약간 공손하게 나온 사진 그게 이렇게 민감사진 나 이렇게 여기 신경 안 했어? 네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어 공손하게 맞아요 가현이 엄청 웃고 있던데 뭔가 얼굴만 크게 나와 모모 짝게 나와가지고 되게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근데 단체 사진은 이뻤어요 웃겼잖아요 재밌었어요 우리 찍을 때도 재밌었어요 네 채연 씨 머리 뗐잖아요 어 그러네 아 왜 뗐냐면 할 게 없어가지고 머리 할 게 없어 뗐어요? 네 쉬게 하려고 쉬게 하려고 근데 다시 언제 그러고 나타날지 몰라요 진짜 스케줄이 많이 취소됐어요 저희가 진짜 많았는데 진짜 많았는데 아니 우리 저번에 제일 길게 쉬었던 휴가보다 길게 쉬운 거 같아 길게 쉬운 거 같아 근데 그래도 뭔가 어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모두가 지금 맞아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빨리 나가면 되겠어 우리 오늘 콘서트였으니까 우리 콘서트 준비 기한이 이렇게 새로운 게 있었었죠 그쵸 그거 연습하느라고 무릎에 먼저 엄청 처음이라 민아 민아 골반이 골반이랑 무릎이랑 너무 너무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궁금하실 텐데 근데 뭔가 특별할 수가 없는 게 저희 나무 공연이랑 겹치는 것도 새로 준비한 것 중에 있어가지고 맞아요 시원하게 말을 못하겠어요 진짜 이게 맞아 근데 어쨌든 준비는 다 해놨다고 그리고 너무 완벽하게 다 준비했기 때문에 언젠가 저희가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보수들만 원한다면 저희는 언제든 준비는 다 했습니다 새로운 새로운 수록곡 아무도 한 것도 있었고 있었지 좀 반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콘서트 맞아요 좀 재밌게 하고 싶었던 것도 많아서 맞아요 사실 뭔가 앵콜 콘서트 느낌이니까 앵콜 콘서트니까 우리 막 그냥 순서만 바꾸고 예상 못하게 크게 바꾸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좀 재밌게 해보려고 저희가 요즘 많이 아쉬워요 쯔위씨 어땠어요? 한 마디 해주세요 쯔위씨 쯔위씨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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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옛날에 아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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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 아쉬워 말 끝을 자꾸 흐려 쯔위가 쯔위한테 전화해볼까? 응 보고 있을까? 전화해봤자 언니 아니 보고 있을지 않을까? 보고 있을지 않을까? 아까 나한테 문자 카톡 해가지고 응 이따 봐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밥 먹으면서 밥 먹을 시간이 그럼 쯔위가 처음 한 마디 뭐 하는지 맞춰보게 하자 그래 이거 아쉬워 이거 아쉬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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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 뭐 미안해요 미안해요 아마도 미안해요 아마도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저 직이에요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들 보여주고 어 완전 고양이야 응 여기 화면이 딱 반으로 바뀌어가지고 반이 줄겼으면 좋겠다 난선해 저 앞으로 이렇게 가져가면 되나 안 받으면 어떡해 어! 받았어 어! 바로 받았어 아 나 프레임 보고 있었어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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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저기까지 소리가 들리려나? 들려요? 저희 목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그냥 저 입고 마쳐봐가지고 여기 마쳐봐 얼굴 보여줘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 카메라 꽃 제이 씨 인사하세요 우리 원수한테 원수 안녕하세요 저기가 어디갔어 좀 앞으로 가자 지금 집에 있어요 네 계속 얘기하네 고향에 왔어요 아쉽지 않아요? 같이 브이앱 못해서? 네 아쉽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나 너무 아쉬운데 기분이 어때요? 같이 브이앱 못해서? 아니 그냥 너무 웃겨요 보고 있어요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진짜 웃겨 나도 꿈 어 이따가 뭐해? 뭐하는데? 지금 회사에서 뭐 먹으려고요 저희 안 먹방? 어 아 왜 브이앱 원수한테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얘기해요 얘기하고 싶은 거? 어 어 어 지금 집에 왔는데 하지만 어디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14일 동안 격리돼야 돼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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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원수도 건강 잘 챙기고 밥 잘 먹고 잘 자고 네 네 네 컨설트를 못해서 되게 아쉬워요 아쉽지만 그래도 빨리 이 무서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V LIVE 계속 보고 있을거죠? 네네네 계속 보고 있을게요 네 우리와 계속 함께해요 우리 모두 아마 수시간 할건데 괜찮죠? 네 네 당황했어 네 저희야 푹 쉬고 잘 먹고 어 빠이 연기했어 빠이 충심하면 전화해요 어 야 잘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계속 그냥 전화해요 알겠어요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꼭 전화해야겠어 응 알겠어요 바이바이 만수야 안녕 하는 분위기 끊겨 봐 이제 푸드 먹어도 돼요? 짜장면 먹어도 돼요? 저 배고파요 계속 누워있었던 아 액첩이다 맞아 나 지아랑 처음에 진짜 오랜만에 먹었어 나도 오랜만에 먹었어 나도 오랜만에 먹었어 나도 오랜만에 먹었어 나도 오랜만에 먹었어 나 오랜만에 먹었어 그때는 V LIVE 같이 안 먹었어 아 언니랑 그때 V LIVE 같이 응 네 이거 좀 옆으로 갈 수 있어 별론할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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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순간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우인 줄 알았어 나 형인 줄 알았어 나 형인 줄 알았는데 와 귀엽잖아 이거야 너무 맛있겠다 그럼 이제 일어나요 지금 딱 아 나 밥 먹고 왔는데 우와 배고파 밥을 먹고 왔어? 밥 먹고 왔어? 나 몰랐지 맞아 먹고 싶어요 근데 먹고 싶다 감사합니다 짜장면도 와요? 짜장면도 없는데 여러분 네 깍지 마세요 컵 하나만 주세요 네 이 김은 어디까? 언니 오빠들은요? 언니 오빠들은요? 언니 오빠들은요? 뭐요? 엄마 그냥 꿈만 하나 주세요 엄마 그냥 꿈만 하나 주세요 여기서 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이 보이네요 댓글 여기 보고 있어요 아 보고 있어요? 이걸로 보고 있어요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나도 먹어야지 이게 되게 바쁘지 그냥? 채영이 밥이 떡 같아요? 인스타 본 사람은? 인스타 본 사람은? 인스타 본 사람이 있어? 알았어 엄마가 갑자기 문자가 왔어 나한테 근데 나의 초등학교 1학생 때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이가 두시고 있어요 이때 사진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이때 사진을 찍었는데 그 전에 이제 밥을 먹었나봐 밥을 먹었는데 밥이 떡 같았나봐 이상하게 해가지고 다 먹고 나갔을 때 나갔는데 그 식당 아주머니가 나한테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네 맛있었어요 그런데 밥이 떡 같았어요 내가 왜 이때 너무 엄마가 당황을 해가지고 그게 생각이 났다 네 꼭 한번 가봐줄게 정현 씨 저는 식사하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그 댓글 좀 읽어주세요 네 이거 사례 굉장히 많아요 사례 다 여기 있어 뭐야 귀여워 미안하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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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사요? 네 선바지 안 이장님 건배사 선바지가 뭐야? 누가 맞춰볼래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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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건강히 뭐야 할 줄 모르죠? 몰라요 몰라요 건배사가 필요하니까 마시해야지 이건 뭐야? 아 건배사입니다 못먹됐어 아 뭐야 뭐야 선바지? 청바지? 어 청춘은 어 맞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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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은 바로 지금 맞췄어 정답 정답 너도 못 들었어? 이거 써도 돼? 민아씨 민아 못 들었어 이거 한 번 내달래요 뭐라고요? 소리 한 번 내달래 소리 좋아 냈다 정연씨는 뭐 드시고 오셨어요? 저는 칼국수 먹고 왔어요 어 혹시 거기 근처에 있어요? 맛있죠? 아니 거기 주문하자마자 바로 봉헌씨 죄송합니다 그리고 반죽해서 바로 반죽 아 진짜? 그냥 하루만 서버에 가고 그래요 너무 맛있었네 너무 맛있어 근데 어디 다시 말해줘 우리 숙소 근처에 칼국수 어 어 그 세월이랑 지나갈라가 얘기했던 덴가? 아니 사나사나 택시가 너무 많아요 사나보다 택시가 많아요? 사나 누나 사나이랑 택시가 많아요? 네 댓글에 사나 택시 그건 항상 많지 않아요? 응 카카오 택시 말고 사나 택시하면 잘해 놓지 않아 아닌데 모르겠는데 알고 있어? 맛있어 내가 찜짝 튀자고 했다 잘했지 아 저희 이 펭찬도 팀이 있잖아 찌릴 때 비하인드 몇 개씩 얘기해 주세요 오 맞다 비하인드 몇 개씩 얘기해 주세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근데 그 영상이 올라온 게 두 번째 영상이지 어 첫 번째 영상이 또 재밌었는데 어 훨씬 더 리얼해지는데 응 그래서 나는 찍을 때 어제 다영이 보내줬어 너무 재밌었는데 좀 아쉬웠어 어 나중에 하나 더 올려달라고 하면 되나 그래 다영아 어 김은 뭐지?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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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너무 먹기만 하나? 아 진짜 어 채영아 너 젓가락 내꺼야 죄송 그러면 막 궁금한 게 있는데 뭐예요? 다들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뭐 중학교 때 동아리 같은 거 하잖아 응 그럼 원래 들어야 되는 수업 말고 뭐 했어? 다들? 나 그거 했어 나 마술만 했어 우와 마술도 있어? 우와 마술 있어 진짜? CA와 이런 거 나는 그거 있어 기술 과정 네? 그런 뭐 바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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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게 있구나 근데 누가 잘하는구나 에? 넌 잘하나? 잘하는 걸로 너무 나 나는 그거 있잖아 그런 동아리 만약에 4시간을 해야 되면 풀로 채우는 게 있고 빨리 끝나는 게 있어 어 그래서 빨리 끝나는 걸 했었어 우리는 나영 언니가 나영 고등학교 때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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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여러 개였는데 영화 영화 감상도 응 그래서 울기만 했잖아 둘이 가서 둘이 잤어 엎드려서 잤어 나 영어리 이런 거 안 지금 학생들도 볼 텐데 잤다는 얘기하면 어떡해 이제 내가 선생님 됐어 어 얘들아 네 엄마 산 거 아니잖아 네 네 엄마 사준 거 아니지 선생님 거 사줄 거야? 진짜 얘들아 이거 선생님 계산해가지고 선생님 얘들아 이거 봐봐 고구마 진짜 맛있어 이거 이거 막 이러고 하고 선생님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구마요 선생님 우유 먹고 싶어요 선생님 무시해요? 밥 먹을 때 우유 먹는 거 아니에요? 네 김치 먹고 싶어요 밥 먹을 때 김치 먹는 거 아니에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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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싼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요 네? 비싼 스테이크가 먹고 싶어요 아니 잠시만요 난 백긴덕 응? 베이진덕 백긴덕 백긴덕 일본어로 일본어로 약간 한국적을 한국어로 말아서 원숲은 아 지금 완전 저녁시간이겠다 원숲 이 중에서 하나 먹어야 저녁에 원숲 이 중에서 하나 먹어야 저녁에 원숲 이 중에서 하나 먹어야 저녁에 피자 찜닭 짜장면 김밥 댓글 좀 읽어줘요 네 오반자이 오반자이 오반자이? 원숲 저녁 먹었어요? 그 밥 정식 V LIVE 틀어놓고 같이 먹어요 연습생 시절에 이야기 해주세요 응? 연습생 시절에 이야기 해달래요 정연아 그거 얘기해도 뭐야? 피자 먹은 얘기 우리 연습생 때 피자 갖고 그게 뭐지? 피자 너무 좋아해서 응 연습 늦게 가고 피자 시켜서 한 번 우리가 다 먹는 거 지금 얘기했네 다 말했네 연습생 때 얘기 다 한 거 같아 나연언니 약간 교육방송에서 절대 말 못 할 거 같은 거 얘기해버린 거 같아 뭔가 끝인지 하면 안 될 거 같은 거 아 아 펜션 동아리 그 서로 과 정했잖아요 아 이거 왜 왜 서로 그렇게 정했어요? 정연씨부터 얘기해봐요 저는 체육학과 했어요 잘 어울리는데 왜요? 좋아했어요 체육을 전형적인 저는 채영씨는요? 불어불문할까요? 왜? 배우고 싶어서? 네 맞아요 정확해요 배우고 싶어서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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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연 나 기계공항 에이? 못해서? 응 그냥 뭔가 내 로망이잖아 이거 뭔가 여기서라도 이뤄보고 싶어서 그럴 수 있지? 응 지효씨는요? 저는 번뜩학과를 했는데 사실 무슨 과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저희 아빠 아빠 하는 일로 했어요 아 아 하나는요? 저는 심리학과요 오 하나가 하고 싶어 할 거 같겠어 하고 싶어 해보고 싶어 나 언니 유학 교육과 했잖아 뭐 하신다고? 잠시만요 뻔한 걸 피해 갓줄 하연이네 저는 국어 공문학과 했는데 그게 책 읽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한대요 잘 어울리네 네 모모가 진짜 잘 어울리지 모모씨는요? 뭔데? 식품영양 식품영양 너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먹자 그니까 이제 배워보고 싶어 나 언니가 골라줬어 미아씨는 난 우영 오 진짜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리는데 뭔가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없었어요? 그렇죠 욕증나는 거 이중에 저거 밖에 안 봤어 민아가 할 거 같았어 딱? 딱 우영과가 보여서 그냥 쑤이 씨는 뭐였죠? 쑤이 씨 쑤이 씨는 뭐 하고 싶었어요? 쑤이 씨 뭐예요? 저 뭐였죠? 그럴 거 같은데 쑤이 전화 걸 거야 쑤이 전화 걸 거야 언니 나는 귀염 없다고 할 거 같은데 아니 팬들이 알 거야 나도 귀염 없다고 맞아 팬들이 알겠네 쑤이 씨는 뭐예요? 애교는 막 동물 이런 거일 거 같은데 이거 쓸 수 없다고 맞아 맞아요? 맞아요? 네? 응? 쑤이 할까? 쑤이 할까? 쑤이 할까? 쑤이 할까? 쑤이 할까? 쑤이 할까? 멋있다 역시 쑤이 다 알려주네 팬들이 응 피자 진짜 맛있는데 원스는 밥 먹었나? 원스는 밥 먹었나? 피자 뭔가 고구맛이 있네 근데 짜장면은 먹고 싶어요 근데 짜장면은 먹고 싶어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음식 중에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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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장면인데 하나밖에 없 피자 짜찜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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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드시네 맛있게 드시네 맛있게 드시네 진짜 이런거 보면 정말 먹고싶을 것 같아 응 빵 지금 딱 밥 먹을 준비가 된다 먹으면 되겠지 배고프되랑 같이 이 중에 매실 정하면 되겠네 응 여기 제일? 근데 제발 쿠폰 후면으로 찍어주세요라는데? 왜 그렇게 찍어? 아 이게 셀카로 돼서 화질이.. 뭐라고요? 후면으로 찍어달라고요? 화질이 안 좋아? 죄송합니다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하나 더? 짜장면 하나 더? 아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화장면이 더 있어요? 금버거 카메라 가려줘 귀여워 또 궁금한 거 없대요? 뭐야 뭐였지? 나 궁금한 거였어 아 야 여기 댓글 너무 웃겨 언니들 그거 알아요? 저랑 언니들이랑 꽃 품치러 갔는데 언니들은 꽃인척해서 저만 잡혀갔잖아요 자 미션! 마야매를 웃겨가! 순간은 뭐예요? 채연 언니 아 채연이 아 별건 아니고요 기대 기대 부담부담 저희가 지금 대학생 이거 컨셉 컨셉이잖아요 컨셉 아니에요 대학생이 우리 그 대학생이 안 빠졌어요 형님? 우리 대학생이잖아요 근데 저는 MT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렇지 그래서 MT 가면 뭐 하는지 궁금해요 MT 가면 뭐 해요 원스? 게임하지 않을까? 게임하지 않을까? 술 먹은 거 아냐? 술 먹은 거 아냐? 저 오늘 한 거 해볼까? 그래? MT 온 거 다 해볼까? MT 온 거 다 해볼까? 되게 애매해 공모는 한 치과 다녀왔어요? 다녀왔고 다음 주에 또 가야죠 술 마셔 다 술 술 마셔 거의 술 친해지지 않을까? 그런 데서 맞아 자기소개 이런 거 하지 않을까요? 어 자기소개 나 했던 거 같아 MT에 나 네 우리의 테이점 같은 거 한참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 MT는 술 파티래요 다 술이에요 MT는 저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한 번 해볼까? 수고해봐 비밀 비밀이래 괜찮은데 안 알려진데? 응 오늘도 착한 사람이래 어떤 게임이에요? 게임 알려주세요 요즘 파는 유혜자들 게임 화질이 좋네 나 이거 꽃술에 넣을 거 신어가지고 먹어 뭘 유행하는 게 뭐죠? 요즘 유행하는 게 뭐죠? 요즘 유행하는 거? 요즘 이거 아냐? 아무노래? 아무노래? 아무노래 나 MT가서 아 그거 하는 거야? 아 그거 하는 거야? 우리의 동력이 쩌쩌쩌쩌 그래도 왜 또 오늘 많이 안 먹어? 한 번 먹고 왔어요 진짜? 진짜? 난 안 먹었는데 나 안 먹고 있어 야 마셔볼까? 응 일단 저를 또 먹어야지 저녁이 저녁이 일단 하나로 더 고쳐지잖아요 맞아 하다보면 또 먹고 라이언 누나 달고나 커피 해 먹었어요? 아니요 그거 먹고 싶어요 그게 무슨 태국인가? 요즘 유행하는 수남에서 우리 언니도 해 먹었다고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그냥 믹스커피 같은 게 아니야? 진짜 완전 이렇게 미친 듯이 저으면 400번 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알아요 그게 무슨 티비코로그라면서 맛집 이런 거 가는 건데 그 약간 다큐 같은 건데 거기서 어디 동남아시안가?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유명한 게 달고나 아 평소 사랑이었나? 그랬던 거 같아요 거기서 갔는데 이제 그 막 거기서 유명한 커피가 그런 달고나 커피 같은 거 가지고 막 아저씨가 막 그걸 엄청 돌려 막 팔이 막 이때 아저씨가 그냥 직접 엄청 이렇게 아니면은 기계를 하면 빠르게 계속 하나 파해질 때까지 막 무슨 그니까 크림같이 푸딱푸딱할 때까지 어 맞아 그거를 이제 넣고 커피를 뭐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덮어서 굽고 이게 진짜 맛있대요 그럼 지금 해볼까? 지금 우리 브이앱 시간에 계속 한 명씩 어? 회사인데 해보자 편의점에서 사야지 아니 여기 있지 않아요? 회사에 있지 않을까? 응 그럼 솔나이스 커피가루랑 커피가루 근데 설탕이잖아 설탕이잖아 설탕이랑 우유랑 커피 우유가 필요해? 응 네 어차피 편의점에는 있으니까 거기 그 설탕이 얼음이 있으니까 검색해가지고 뭐 아 거기 봤는데 슈가 그거 떡밥을 그거 있죠 그래서 프랩 만들어보자 우리 손이 9개니까 또 올렸고 오늘 편의점 꺼버리고 손님의 그 다음에 또 올리네 또 꺼버릴까? 좀 모임을 자세해야 하는데 우리 우리 근데 바깥은 간 적 없잖아 지금 진짜 집에서 차 타고 안에 모니 이렇게 왔잖아 응 나도 진짜 바깥을 뭔가 막 여유롭게 걸어다니는게 진짜 며칠 전인지 모르겠어 응 걸어다니는게 세윤씨 김치 김치 찢으신 잘 모르겠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따가 단체 마피아 게임에 달래 어? 어? 오랜만에 할까? 아 무서워 어 나 그것도 다시 대단하면 안 돼 세 글자 세 글자 너무 성공하고 싶어 세 글자? 응 아니 그거 너무 웃기잖아 종현 언니가 게임 내는 거 그니까 너무 재밌어 아 노래? 노래 봐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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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싫어 그거는 근데 지효만 재밌었어 나 너무 재밌었어 나도 재밌었어 그래? 세윤이 너무 맛있게 드는데 아는데? 오 진짜 맛있다 다현아 우리 아리 지내고 있으니까 잘 지내고 있는데 아리 잘 지내고 있는데 아니 아리 미용했어요 어저께 그니까요? 응 그래서 털이 엄청 보들보들해요 맞아요 처음으로 로건 얼굴 보여줬는데 아 진짜? 처음이야? 그러니까 그 입으로 나 보고 싶다 강아지들 보고 싶다 그랬나 한 번도 안 그랬어 알았다 우리 모임 하나 하기로 했어 맞아 맞아 모임 모임이다 아리 우리 개는 안 될 것 같아 나난이 왜 나난이 그래도 보고 싶어 나난이 무서워 나난이 물렸잖아 저번에 쥬이 쥬이 진짜? 쥬이 물렸어 나난이 우리 집 데리고 갔는데 어디를 물었어 손가락 아프게? 어? 그렇게 막 아프지 않아 나 잡힐 때 나한이한테 마지막으로 물려줘 맞아 마지막 어디에서 그치? 차에서 마지막에 이제 뭐지? 헤어질 뒤에서 안녕 나난아 여기 갑자기 부는구나 갑자기 부는구나 누군가의 주인한테 안겨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만지는 아 맞아 안겨 있을 수 있어 맞아 맞아 안겨 있을 때 그럼 그래 왜? 다른 사람이 데리고 가는 줄 알았어? 아니 그냥 무서울 게 없어 자기꺼야 안겨 있으면 그치 주인이 그치 우리 부쿠는 그냥 다른 사람이랑 애정표현하는 걸 더 싫어해 예를 들어서 너랑 나랑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좋아하면 아이고 아이고 뭐 그러면서 여기서 할게요 응 응 너무 질투가 심해 안 되겠네 근데 그거는 그런 거일 수도 있어 주인의 뭔가 고호하는 거일 수도 있어 아 맞아 그런 거 있어 그리고 부모이는 다른 사람 막 때리는 척한다 어구리 아래서 응 우리 엄마가 안고 있어 진짜 심기에 조금 되게 키가 작거나 뭐 체구가 작은 여성분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되게 덩치 있고 남자분 어 남성분들한테는 엄청 지적해 길 지나가다가 말을 걸어서 강아지한테 후쿠가 남자분 아 저것도 있는 거 같아 맞아 원래 자기 동물 얘기할 때 마음을 질 내고 해야 되는데 맞아 왜 나 한마디도 안 했다 응 레이 얘기도 해달래요 레이 얘기야 레이 잘 자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맨날 자고 있을 거예요 맨날 침대 위에서 자고 있어요 진짜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중에 최고 나이가 제 선배님 제 선배님 제 선배님 왜 그러지 연어는 3살인가 4살이야 내가 더 선배님이야 집에 가자 진짜 진짜 모모가 최고였어? 나 니네가 진짜? 왜 말 안 했어? 그니까 난 지금까지 레이가 최고인 줄 알았어 레이가 최고인 줄 알았어 진짜? 나의 맞아 나의 맞아 나의 맞아 내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나 그거보다 빠른 거 같아 4학년 정도의 초등학교 4학년인가 완전 건강하다 건강하다 응 건강하네 건강하네 지금 건강해요? 응 누구예요? 일단 태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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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가위라 한 번 정도 얼마 안 돼 태꽃 태꽃 치즈 진짜 맛있지 흘리아 자체가 너무 맛있거든 어? 피랑이도 있어 진짜? 저녁이 진짜 성향이 맞지 지금 우리 다 먹었나? 네 더 먹을까요? 깨먹을까요? 응 게임이요? 게임이요? 어? 다가있어 여기서 무슨 게임이요? 축구 같은 거 아? 아 그래서? 막히야 하고 아 아 아 아 맞다 맞다 다 오신가요? 더 먹을 피자만 남겨주세요 옆에 두고 동생 그룹과의 사인이네요 여기 지금 있지 친구들 있던데 됐어 나 갈아 근데 잘 몰라 컴팩 준비 중 9일에 나오지 않아? 이렇게 진짜 멋있던데 주인이 그래? 있지 친구들 보고 있으면 인사와요 안 보겠지 왜 언니들한테 인사와요 우리 옛날에 선묘이 언니가 회사에 있었는데 아 나랑 이거 찍었지? 나랑 언니였어 언니가 가입주셨던데 그때 아 그 아티스트 라운지 맞아 진짜 우리 오늘 첫 육백일이야? 또 줬어? 아니야 아니야 누나씨야 아 그래? 첫 육백일이 줄었어? 어 그때였어 누나씨야 우리 인사님은 언제 돼? 끊을게요 이제 일은 있어야 되나? 네 18세 남자들 JYP 들어가는 상 같은 거 있어요? 어떠요? 네 인사실 갔다 오세요 인사실 갔다 오세요 인사실 갔다 오세요 인사실 갔다 오세요 응 가자 인사실 인사실 우리 되게 편하게 불이 해봤는데 아 이거 다 마시는 게 아니라 아니 마시려고 민아 언니 신발에 있는 거 뭐예요? 아 이거? 그냥 두고 두고 먹을 사람 있죠? 그냥 반짝반짝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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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그런거 하지 않아? 그런거 뭐지? 학기 학기 그거 뭐지 끝날때 졸업 졸업 그거? 졸업전시 그건 졸업공약 도럭 그런 멸치 우리 아직 불편할 때 안 됐나? 우리 이제 새내기 아니야? 맞아 안그래요? 우리 이제 들어왔어 불렀다 아니 그건 우리 불편을 너무 웃기던데 너무 웃겨가지고 자 그러면 애들 다 어디갔어? 화장실 이런 어? 이렇게 밥먹기로 했던 멤버 맞네 보이세요? 그날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네네 갑자기 왜 그러신거죠 유정연씨? 무슨 얘기에요? 그날 채영이가 간만에 밥을 먹자고 했는데 그래서 둘이 오케이 해가지고 나도 그날 집에 있었지만 숙소로 가려고 했어요 오랜만에 채영이가 밥을 먹자고 그래서 간다고 했는데 그럼 나 안가 저랑 밥먹기 싫어했어요 화장실 좀 갔어야 돼 화장실 좀 갔어야 돼 오잉 훔쳐받았잖아 왜? 어? 그때 채영이가 밥 먹자고 있었을 때 네 어? 단거 아니야? 무서웠다 우리 뭐야? 우리 이제 우리 이제 마피아 하나? 그래 마피아 하자 내가 사회자 할게 나 뭔가 여기 바닥에 앉고 싶다 응? 응? 아니면 쇼파를 갖고 와서 안 될까? 나 왜 먹게 하냐? 불평이 됐어 쯔이씨도 먹게 한대 아 진짜? 쯔이씨가 지목해 문 담아 문 담아 빨리 제가 지목하면 안 돼요? 네? 내가 지목할래 가위 가위 보 하자 그래 너 할 거 하고 싶어? 어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어 내가 쳤으니까 내가 아니 진짜 왜? 왜? 어 쟤 음이 없겠다 안 해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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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효 연기 해 그래서 사지 않았냐 마피아 불 의사 하나 의사 하나 경찰 하나 아니야 지효 경찰 하지마 그래 경찰 하지마 그래 지효 언니 만드로 아니아니 경찰 빼고 경찰빼 맞으세요 마피아는 마피아 뽑겠습니다 그 다음 의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마피아들은 얼굴을 들어서 서로 확인해주세요 자 아침에 뵙습니다 언제 떨리지? 너무 오랜만이야 근데 이게 너무 뜨겁지? 눕도 있으니까 얼굴이 잘 안보여 표준 왜? 마피아니까 마피아니까 이거 보면 왜 안돼 댓글을 제가 없애고 댓글 언제 보고 어쩌지 안해? 원스 댓글로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 되지 않아? 다른 데에서 냉방인데 난방이 안돼 난방이 안돼 이게 왜 켜졌지? 나한테 냉방? 켜졌는데? 난방 안돼요 안돼요 아까 해봤어요 이거 꺼야될 것 같은데 냉방 냉방 꺼주세요 이거 언제 했대 작년 진짜 이거 되게 불렀 것 같아요 이거 되게 불렀 것 같아요 다른 반에서 냉방 때문에 난방 꺼진 너무 추워 하나 먹고 왔어요 한 거 맞고 주면 돼 그래서 우리 지금 마피아 중인 거 아시죠? 네 서로 그럼 민아부터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저는 시민입니다 네 네 저는 시민입니다 저는 시민입니다 저는 시민입니다 안 보여 얼굴에 시민입니다 저는 착한 시민이에요 재영이 세영이 세영이 아니 다들 이렇게 앞에 형용사를 붙여주는 거지 다시 다시 해 그러면? 다시 해 그럼 이런 거 저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같은 거 안 돼 그냥 이런 거 안 돼 저는 엄청난 시민입니다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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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는 시민입니다 뭐가 엄청난다는 거죠? 곧 알게 되겠지 시민이 이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 중에서도 왕 의사인가? 밖에 올 수도 있지 어 저는 시민 저는 어떤 시민이 시민이 근데 나만의 게 아니지 시민이 생각이 안 나는 거 아니야? 시민 뭐라고 그러지? 이거 힘들어 나 나는 시민이 웬니잖아 시민입니다 시민이라고 하세요 시민입니다 원스가 목격한 진정한 시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평범하게 여기서 피자를 열심히 마시켜 먹은 피자가 또 자꾸 생각이 나는 시민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 아 아 화장실 화장실 가고 싶어 좋아 리얼해 저는 아름다운 이 나라의 시민입니다 아 아 아 또 했잖아 기대됩니다 시민입니다 착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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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지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지문은 감이겠죠? 자 준비되셨나요? 네 쏘세요 으응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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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계략 아니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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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계략 아니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냐하면 나 여기에 한 명, 여기 한 명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 뭐 민아 언니랑 저쪽에만 있을 거 같네 근데 민아 언니 한 거 같은데 민아 언니는 항상 맞았을 거 같아 지금 민아랑 채우기가 제일 많거든요 아 근데 민아인 거 같기도 해 아니 민아랑은 처음에 준거하지 그러면 여자인 거 같기도 하고 투표 다시 할 거예요? 네 재투표를 하기 전에 한번 한번 자기의 의견들을 마음껏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아채요? 아니요 지금 지목하셨잖아요 다들 네 지목한 이유를 한 번씩 설명을 해줘 설득을 해보세요 사실 첫 판은 지목한 이유가 없네 나는 아니니까 여기보다 저쪽에 있을 거 아니야 초기의 여기보다 나는 처음에 지혜가 여기서 시작했잖아 그래서 여기에 찍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할 거 같은데 하는 거지 이게 처음에 여기하고 저쪽에서 한 명 하는 거지 네 하하하하 나영씨는 왜 저죠? 아 저는 뭔가 민아원 이쪽에 한 명이라 나영 언니가 마피아 할 때 항상 연기를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판이니까 지호 언니는 뭔가 마피아가 이길만한 그런 연기력을 가진 지금 사람은 혹시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우리 팀 아니야? 우리 팀 아니야? 우리 팀 아니야? 굳이 그렇게 이유를 찾다면 아이고 나 애플 아니야? 하나 얘기 좀 드려보세요 굳이 그렇게 이유를 찾다면 나는 처음에 시작할 때 민아의 목소리로 듣고 싶다고 했던 원수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민아가 마피아일 수도 있지만 첫 번째는 죽이고 싶진 않아요 아 근데 나 한마디 하자면 지영이 모르겠어 아니야 굳이 안 해도 될 거 같아 안녕하세요 해요? 한마디 하자면 지호가 딱 되고 나서 내가 재미없겠다고 한 이유가 지호는 나를 마피아로 지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했어 항상 얘기했어 그래서 나는 뭘 맡은 적이 없어 그래서 재미없겠다 했어 그렇지만 난 열심히 하겠어 어? 언니 뭔가 믿음이 가요 그치? 난 진짜 그래서 내가 재미없겠다고 한 거였어 지호가 내 눈을 찍었는데 근데 채영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왜? 이유 일단 핸드폰은 안 하잖아 지금 어? 에이 지금 이 애평이 나와요 그렇게 다현이? 나는 채영이 어디 있어? 우리 쪽? 응 이렇게 이렇게 봤는데 얘가 아니지? 너 아니지? 다시 아 난 다현이야 자 그러면은 한 명 지고하시니까 자 그리고 다현이도 의심스러워 다시 아 왜? 나 왜? 이상해일 거 같아 다현이가 의심하는 이유 없게 다칭 다칭 다현이가 자기가 뭔가 맡았으면은 좀 과하게 그 티를 내지 않아? 그 음 나는 이런 게 있지 않아? 아 일부러 티내는 거 같아 아무것도 아니어서 의사에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진짜 아니 의사는 자기야 의사라고 해 어 맞아요 아 의사하면 안 해도 죽 죽을 수 있으니까 죽이지 음 자 그러면 한번 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준비되셨죠? 네 자 갑니다 손가락 들고 준비하세요 하나 둘 셋 세영이가 많은 거 같아 헐 나 뭐야 신우신다를 산하씨 산하씨 어디에요? 정현이? 정현이? 누가 제일 많아 자 옮겨서 한번 보여주세요 손가락 세영이 내가 많네 정현이 세 표 너 나야? 왜 나야? 왜 나야? 나 아니야 나 2명 니가 나 누구야? 다현이 아니다 그러면은 채영이랑 정현이랑 2명 정현이 2명 아니야? 그러니까 채영이랑 얘도 2명이야 어 3명이잖아 다현이도 세영이 어? 세영이 없어? 오케이 그럼 자 세영아 안녕 세영이야 세영이 아닌 거 같아 세영이 아닌 거 같아 마지막 마지막? 바로 잘 지켜보게 아 너무 편하게 앉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채영이 죽을지 살릴지 하나 둘 셋 처음에는 처음에는 미안해 미안해 이게 중요하지만 네 너무 오랜만이지 오랜만이야 죄송해요 채영이 처음 했지 자 그러면은 우리 채영이가 착한 착한 채영이가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밤이 되겠죠? 우리 쯔위 있는 거 잊지 말고 어 궁금하다 자 눈 감으세요 보시면 안 돼요 눈 감고 자 의사 먼저 일어나서 살릴 사람을 도와주세요 자 마피아 일어나서 해 민의 잘 하시면 안 돼요 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 나 죽었을 거 같아 맞아요 나 한마디 해도 돼? 정연언니 황버티가 정연언니 복지 의사야? 경찰이야? 경찰이 있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나 죽일 줄 알았어 근데 반전쯤이었어 경찰이야? 전화하면서 하고 있었어 전화 전화했지 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두 분이 두 분이 두 분이 두 분이 서로 토론을 해보세요 나는 첫 번째로 빨리 끝났으니까 이제 미나를 슬슬 지목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 뭔가는 있을 거 같긴 해 미나를 오랜만에 지효라 했으면 무조건 역할을 줘 미나한테 완전 지효 근데 뭔가 지금 의사 같지 않아? 의사가 어때? 지효 모든 근데 내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의사가 일어나서 누굴 살리나 했을 때 굉장히 크게 웃었거든 그래서 난 다행인 줄 알았어 나도 다행인 줄 알았어 너 때문에 웃은 거 아니에요 이상한 게 말은 하면 안 돼요 죽었죠? 의사가 자기를 살려서 이래서 밤에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뭔가 그거 때문에 의사는 모모일 것 같다는 생각들 굉장히 맘에 들어하셨는데 어떻게 안 돼? 그러면 아 그럼 저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뭐? 아 이렇게 그냥 이거에다가 똑같이 응 그치? 근데 지금 죽은 사람 중에 마피아가 한 명 있을 수도 있죠 그치? 근데 저는 아니죠 응? 아닌 거죠 저는 아닌 거죠 누가 죽인 거잖아 채영이는 가능할 수도 있다 말할 수 있어요 사회장님들 저거 반칙은 자 이제부터 죽은 사람은 말하지 않았어 하하하하 뭐야 물어봐 그냥 이제부터 죽은 사람이 말하거나 밤에 얘기하면 계속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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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동안 오 아니 그냥 쓸 거 커피만 벽 보고 있기 아 커피만 보고 있기 아 커피만 보고 있기 커피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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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벌칙이야 아 네 아니야 이거 끝났구나 같이 하자 자 그러면은 자 지금 우리 의사밖에 추리를 안 했어요 빨리 다들 여러분 마피아를 넘치게 해주세요 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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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먼저 죽여줄게 제가 제가 아니 맞아 퇴장 어딨어 나 지금이면 화장실 갈 수 있잖아 오케이 오케이 민아 눈빛 진짜 무서워 여기서 보면 어머 무서워 하하하하 계속 여기 하하하하 뭐야 계속 원스한테 그걸 주는 거 같아 지금 얼굴이 안 보여 나 여기 신호를 주는 거 같아 어 신호를 주는 거 같아 어 신호를 주는 거 같아 계속 난 민아랑 정연인데 지금 의심 가는 사람은 아니면 나연이 나연이 아닌 거 같아 라고 했는데 나연이 왜냐하면 너무 잘했으면 잘 모르겠어 응 나는 민아 같은데 응 우리가 추리하니까 지효 맘에 들어 너도 너같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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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진짜 오늘은 진짜 신호를 유독 응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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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했었는데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지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미나가 제일 많죠 자 미나를 죽겠습니까 살리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하하하 미나 누구 했는데 아 저희 하나요 네 네 미나가 뭐죠 평범한 미나가 죽었어요 네 안녕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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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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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밤이 되었으면 눈 떠나주세요 자 그러면 마피아 먼저 내려와주세요 자 어깨 두목 자 의사 시작돼 네 눈 떠드세요 자 이번엔 이제 마지막 판이 들을거에요 모자란 틀렀다 의사가 안되어 자 이번엔 가라사래요 너무 음성붙해 나는 정연이 내가 빨리 죽여줘 근데 만약 민아가 마피아였다면 민아가 정연이라고 했을까? 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수 있지 나만 있잖아 나연언니지 뭐 지금 사람이든 사람이 이렇게 4명이냐? 의심을 그걸 하면서 하고 나연언니끼리 하고 나 아니야 나한테 나 죽여줘 나 화장실 갈게 알았어 너랑 나면 내가 안 놓고 있어 내가 인사 완전 인사 그럼 마피아야? 나 한 번 끝나는 거야? 왜 왜? 왜 그래 왜 왜 나 물어 먼저 보자 제가 게임하기 싫지 나 마피아 아니야 근데 나 마피아 아니야 근데 나 진짜 아니야 나도 아니야 나도 아니야 근데 완전 반전 나 진짜 아니야 후회해 너 안 하지 그냥 게임인데 자 그러면 자 그러면 게임을 할게요 올롱올롱 아니야 이러다가 마피아 이긴다고 아니 상은 아닌 거 같아 근데 뭔가 얘가 말이 원래는 수상하긴 해 수상하긴 해 근데 그래서 모모가 의사야? 응 나 의사야 그럼 넌 너를 살려만 해? 이 의사야 마피아 어 내가 날 살려서 내가 안 찍은 거야 근데 근데 여기서 의사가 죽었을지도 모르잖아 응 그냥 말을 못하니까 지가 누나라고 하는 거지 그럴 수도 있어 언니다 나 언니인 거 같아 언니 같아 너 같아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나 씨 아 잠시만 아 이거 보니 이렇게 둘인 거 아니야? 야 야 나 이상한 데 있어 왜 자꾸 네가 놀리니까 갑자기 변만 들어 진짜 웃기다 바비가 볼래야 지금? 이데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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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좀 보사 야 보자 나는 너무 마피아 안 갔대 진짜? 어 난 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했어 아빠가 계속 지금 없지 여기에 여기 없지 여기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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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있어요 알았어 나야 언니 난 너 아닌 거 같은데 응 너는 누구 옆에? 난 너 같아 언니는 누구 옆에? 둘 중에 한 명 너도 조금 의심이 되는 행동을 했는데 너가 나 너가 우리 같이 시민세일 때 나눴던 그 대화들을 시민아 언니 시민아 언니 시민아 언니 시민아 언니 시민아 언니 너는 정연이 어 네가 굉장히 나쁜다 근데 정연이가 맞네 정연이가 맞네 응 네 정연이는 죽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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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 정연이는 죽이겠어요 죽이겠어요 그거 아닌 거 같아 네 정연씨 그럼 너야 정연이가 맞나 봐요 나는 얘 같다고 생각했는데 정연이가 아닌 거 같아 얼굴 보니까 힘 빠지는 부분이 있고 근데 나연언니인 거 같은데 내가 나연언니 하는 순간 얘도 나고 나연언니 나니까 내가 죽을 거 같아 정연이 할 수밖에 없지 정연이 할 수밖에 없지 그냥 몸은 모모야 그러면 몸은 맞대 얘 의사야 의사한테 의사는 죽었을 수도 모르지 아니면 나연언니가 의사일 수는 있지 나연언니가 의사일 수도 있지 나연언니가 의사일 수도 있지 자기를 살려 아니 내가 아닌 걸 알고 있어 내가 의사니까 그건 모르지 그래 그건 모르지 내가 의사일 수도 있지 내가 의사니까 야 너 진짜 연기 잘했어 근데 나는 너 나 연기자 할 수 있어 너 연기자 해라 너 연기자 해라 알았어 근데 내 필로 채윤이가 웃었을 때 내 필로 채윤이가 웃었을 때 모모가 의사라고 생각하긴 했어 아 그래요? 지금 헷갈리는 거 아닌 거 같아 헷갈리는 거 같아 비안지 그니까 아니야 지금 아직 안 끝나도 되는 거 맞지? 응 아직 아직이에요 왜 그래요 원수 얘 거짓말한다 얘 의사라고 거짓말한다 원수 집중해요 원수 원수 얘 거짓말하는 거 같아 좀 과하긴 해 지금 나도 왜냐면 아까 날 살렸더니 내가 안 죽었다 내가 이상한데 내가 날 살렸더니 나 얘 나 얘 보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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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방금 했던 대화를 생각해봐 원수 왜 그래요 아직 안 끝나지 했다는 거는 야 보보야 보보야 나 지금까지 지금까지 생겼는데 여기 아니 모르겠어 나가는 생각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 야 잠깐만 나 하나 이렇게 듣고 싶어 해봐 그니까 여기서 아직 안 끝났어요 왜 그래요 그랬잖아 그 헷갈렸던 이유는 시민이 한 명이고 마피아 두 명이 나와있으면 이미 게임이 끝난 거잖아 그래서 물어본 거 아닐까 까보는 거 헷갈릴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나 못해요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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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결코 좀 내가 그래요 빨리 빨리 하나 둘 셋 밤짠 모모야 내 말 들어봐 진짜 모모야 야 내 말 들어봐 모모야 진짜 모모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아니 빨리 죽여 하나 둘 셋 죽었습니다 뭐야 뭐야 삐진 거야 뭐야 안 죽였어 아직 죽였는데 살겠는데 죽여 죽여 시민이 이겼죠 시민이 이겼죠 그래 너잖아 네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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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맞춰보세요 뭐 근데 시민이 이긴 게 아니지 왜 내가 그래서 혼동이 왔던 게 마피아 손으로 주세요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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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이 두 명이 있어 마피아가 이긴 거야 그래 내 생각이 맞았네 그래 그래 잠깐만 나 한마디만 할게 이겼다고 지금 하면 안되고 더 했어야 돼 아니야 남을 했어요 그게 아니라 댓글에서 뭐 하고 있냐면 마피아가 둘이고 시민이 둘이면 마피아가 이긴 거야 그 같은 수만큼 있어 그래서 내가 더 하는 게 맞냐고 그러네 미쳤어 있으니까 한번 할 수 있지 미쳤어 시민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마피아는 지금 나연언니가 모모 중간 모모가 우리 시민이긴 거야 맞아 우리가 했던 마피아는 근데 마피아가 다 근데 모모야 봐봐 모모 너 살릴려고 했어 마피아 얘기하면 난 사나를 죽이려고 했어 그러면 이게 왜 근데 처음에 나연언니랑 얘기했잖아 아 그런 거야? 오케이 알았어 이제 이해해 나는 오삼다 그냥 시민이 둘이면 근데 민아는 왜 이렇게 마피아 안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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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되게 아무것도 안했네 근데 되게 내가 그랬어 아니 이게 약간 주권을 못해서 계속 민아가 마피아고 재밌었대 민아 약간 마피아라는 노래 내면 잘 될 거야 아 진짜? 컨셉이 그래 중간에 느끼면서 여기서 뭔가 둘이 얘기하는 거 잠시만 민아는 민아는 결백하자 댓글 재밌는 거 읽어주세요 정연언니 어디에 영어 되게 많아요 지금 또 뭔가 아 우리 이제 커피 만들어야지 언니들 정연언니 오면 커피만 내자 가자 마피아 그만하래요 네 콘서트 이야기 듣고싶대 마피아가 시민 한 명 뭐랑 투표로 죽이는 게 가능해서 마피아 수랑 마피아랑 시민 수랑 같은 마피아가 이긴 거 근데 방금 마피아가 죽었는데 오히려 그 아니 우리 방법이 맞는 거 같아 그러니까 의사가 있으면 살릴 수 있으니까 응 그래서 누가 이겼어 어쨌든 마피아가 이긴 거 같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근데 평화롭게 원수들도 아프겠는데 행복하다 그래 행복하자 다 이긴 걸로 해요 제가 죄송해요 하지 말래? 왜? 끝났죠 우리 만수드로 이게 뭐야 어 케이밀크다 케이밀크 케이밀크 케이밀크는 언제? 엠비티아이가 뭐예요? 왜요? 두 개 만들까? 엠비티아이 두 개 만들까? 두 개 만들까? 두 개 만들까? 아 성격 테스트 성격 테스트 성격 테스트 안 했어요 성격 테스트 알지 않을까? 이거에다가 이거에다가 물 좀 뜨거운 물 넣어서 나도 뜨거운 물 해야 돼 그럼 내가 반복을 쳐줄게 이거 만들려면 팔 빠진대요 아니야 내 프로그램 오늘 진짜 쉽게 만들어 그걸로 하던데 다들 그 휘핑크림 이거 하나면 하나면 된다고? 사회자 바꿔서 다시 진짜? 하나에 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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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만들면 두 개 했잖아 뭐를 뭐를? 의사가 건배 살리는 거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이거 하나 아 자기 각자의 솔다 둘이 있나봐요 둘이 근데 이정도면 되지 않을까? 아니야 달콘아 그거에서 완전 솔다 많이 높지 않아? 그러면 두 개만 두 개 하나 응 여전히 타서 하면 되지 여야 재밌었어 상처받지 말라고 뚜껑을 넣는 거 맞지? 맞지 맞지 내가 내가 산 거야 내가 왜 두 명 뽑았는지 알아요? 왜? 둘이 나한테 이 목판 재미없어 근데 숟가락을 넣을 거 같아 그래서 둘 거 같아 재미없어 달콘아 커피 이렇게 만들면 쉽습니다 누구나 실패 없이 맛있게 할게 뜨거운 물 맞아? 잠시만요 봐봐 진짜 고칠었거든요 그럼 콘서트 얘기를 했지 아니지 미나 둘이 졸려 진짜 맛있겠다 우와 진짜 맛있겠다 인스턴트 커피가루랑 설탕이랑 뜨거운 물 1대1대1로 오케이 설탕 1대1대1 뜨거운 물 우리 회사 노래로 인트로 게임 해보래요 이거 재밌는 거 같아 응 이거는 이거 만들고서 한번 해보도록 해 어 나 그거 잘하면 돼 이건 문제 내줄게 어 그러면 여기 연결시켜가지고 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되나? 우위랑 넣은 거 없는데? 어떤 거? 그거를 미친데 시켜줄게 나 들었어 아 근데 설탕 더 넣어야 될 거 같은데? 1대1대1이야 설탕이 질문이 똑같은 비율로 설탕이 설탕 2개 넣었어 설탕이 이걸 하면서 노래 맞추기 게임을 해볼까? 좋아 좋아 설탕 그러면은 맛있어 맛있어 설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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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호 언니가 노래 설탕이 연어 줄게요 튀김 튀김 조심해 누군지랑 누군 오렌지랑 그리고 제목까지 이거 너무 시끄러워서 잘 안들릴 것 같아요 미안해요 민아 온대로 튀긴 것 같아 팔 팔 이렇게 자 그럼 좀 씌운 것부터 네 너무 쉽잖아 한입뿐 한입뿐인데 그냥 그거야? 하루속에 니 생각뿐이야 한입뿐 한입뿐 3.2.1분 4.2.1분 인어 아니야 인어돌이야 이노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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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추린거 아니야? 정답을 할게 알았어 이거 좀 잠깐만 오늘 뭔가를 뭐하지? 펄미탈 정답 해야 돼 정답 펄미탈 정답 포니테일 아니야 다시 다시 정답 그 원더걸스 선배님 노랜데 정답 땡 Be My Baby 땡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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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투하했으면 왜 정답 헤드폰 써 아니야 조금만 더 저요 채영 선셋 아닙니다 아니야 이거 핑키핑키의 엄마 지효 지효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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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나나 셔틀 더 하시라 그랬어 하지? 나나나 셔틀 더 정답 정답 정확해 정답 정답 셔틀 더 정답 셔틀 더 숟가락으로 던는 게 아니라 여기로 던는 게 더 빠를 거 같은데 빨 데 있어 젓가락으로 던 봐 네 여보 그리고 젓가락으로 던 봐 그럴까 정답 이거 완전 좋을 거 같은데 안 들렸어 안 들렸어요 네 다시 먹어볼까 오 달아 원수야 부르는 노래 아 스윙베이비 이거 완전히 들려요 안 들릴 거 같아 근데 댓글에 안 들린다는 말은 없어서 어? 이걸로 하면 될 거 같아 누가 말했어? 내가 나도 하나 줘야겠다 스윙베이비 스윙베이비 들리는데 트와이스 노래를 한번 해달래요 아 왜요? 우리 이거 얼마 전에 네가 사는 거지? 다 했어 이틀 전에 아 그래? 아 찌랑 PD님 네가 사는 거야 맞아 정답 그러면은 우리 노래 중에 아 우리 노래 아 이거 애매하다 그 jype 노래 아 여기 아 마이 얘기 싫어 아 그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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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콜 정답이라고 하셨어요 정답 분명 안 했잖아요 정답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또 애매하게 정답 정답 엔콜 jype 네이션 정답 파트 원 감사합니다 파트 츠도 있어? 가수 가수도 말해야지 가수도 한 마리 한 마리 짠 민나도 돼 이 노래 이 노래 이 노래 이 노래 이 노래 맞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었어? 정답 에프터눈 정답 에프터눈 정답 트와이스 트와이스 안 했잖아 트와이스 트와이스 노래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ㅋㅋㅋㅋ 나 이케 대부분 안 쐈고 싶다 자 다 정답 가수 한정하해줘 진짜един게 우리 힘들면 아까워 어 어어 괜찮아 재밌어? 응 진짜 변화가 없어 하나 보여볼까! 응 자 내볼게 이번에는 설탕을 많이 해보자 설탕은 두 개는 없는데? 세 개는 없는데? 마이크, 겟, 겟, 겟라우드 맞습니다 다음 다연이가 진짜 잘해 근데 다연이가 진짜 잘했어요 제목이 안 나와 정답 정답 박지효 작사 지효 정답 브렉스루 맞았어? 어 뭐야? 니가 짤르바 전자르 대저블바 맞습니다 대저블리입니다 대저브 대저브 자 대저브 스펠링돼야 맞는 거야 그럼? 죄송합니다 계속하세요 정답 정답 미싱유 정답 아니야 정답 정답 다연다 우리 노래니까 진짜 조금만 들을게 태열이 나와 태열이 나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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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나도 불러지잖아 왜 나는 몰라? 난 불러지게 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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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정답 정답 일본 노래 가사 괜찮다 가사 하는 거 자기 파트 불러도 OK 자기 파트 일본 노래 해도 돼 정답 정답 브렉스루 가사 괜찮다 가사 자기 파트 불러도 OK 자기 파트 일본 노래 해도 돼 정답 브렉스루 원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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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렉스루 가득해 브렉스루 댓글은 다 정도 있어 근데 실시간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빨리 가사 어? 정답 정답 브렉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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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정답 이거 레인보우잖아 응 불러요 정답 레인보우 불러요 레인보우 아! 지호 레인보우 구름이 에 다 다 다 다 다 아니야 가쳐지 롤루키멜루키미나 차가져서 그들의 행복을 에스 비니스 와 아이소이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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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아 이제 거의 다 했는데 해줄까? 혹시 다 알고는 질문이 있어 달고나 가피가 많이 졌다가 혹시 힘들어서 좀 쉬면 다시 리셋되나요? 편집이 안 될까? 편집이 안 될까? 편집이 안 될까? 이거 뭐? 니가 니가 나 바쁜 일 선생님 하늘 넌 바래까지 나 알지 너 너를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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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생일이 안 될까? 이거는 도쿄놈에도 했어요 네? 아는데? 내가 했어? 어? 너 했어? 처음 한 번만 더 처음 한 번만 더 처음 한 번만 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스윗토커 얘기하는 거지? 이거 내가 만든 건데 내가 만든 건데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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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런 거 아니야? 야이야이야 뭐지? 그런 거지? 아 랄랄라 아 랄랄라 아 랄랄라 여기 내가 한 번만 불러 정답 랄랄라 노래 부셔야 돼요 사람씨 누가 한 건데 누가 한 건데 너가 한 건데 넣으면서 했다고 했어 스윗토커인 줄 알았어 희망소황 아니에요? 자 다음 미션다 정답? 어 정답 정답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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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땡 4 4 4 4 4 4 4 6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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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답 뚜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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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 맞습니다 다현씨 애기부터 좀 또 하면 뭐지? 이게 더 잘 안되겠네 아 진짜 자까라 에이 정답 원인 아 밀리언도 원인 아 밀리언 진짜 불문다 맞습니다 다현씨 이게 더 잘 되겠네 정답! 원인어밀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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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듣는다 이러나가 치즈샤워 아니야?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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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효 정답! 와우 나 유섭표에서 했어 와우 인내! 인내! 나는 처음으로 모르니까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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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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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유서 어제보다 두 명이 아는데? 이거? 응 와 진짜 오랜만이다 불러주세요 불러주세요 나도 할래 잘 내다는데? 정답! 띵띵동! 띵띵동! 띵동! 인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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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색깔이 좀... 나오나? 조금 들어봐봐 오! 보여요? 오! 오! 어! 보여 보여! 나도 해볼래! 봐봐! 우와! 두 개 쩔어! 나 이거 두 개 쩔어 샀네 야 이거 봐봐 봐봐 나도 해볼래 다 이거 나은데 다 이거 좀 이럴는데 틀리는 거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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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쳐야 해 까쳐야 해 제가 날개 낳는데 이게 라이프 때는가요? 이게? 언니 꽂았어 내가 비지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비지어 시각 쓰는 거 같아 나 이거 있어 깡테! 빙!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우리 출연 때 잘 됐어 근데 왜 구매했어? 근데 왜 구매했어? 오랜만에 들으면 좋겠어 맞아 무서워 추워 모모보다 미나가 언니 같아 에? 모모보다 미나가 언니 같아 진짜 재밌는 걸 그랬어요 네가 웃는 거 보니가 힐링된다 난 이것도 좋아 Say You Love Me 트윈은 여기까지 난 Say You Love Me Say You Love Me Let's love it 이들 웃기 노래 소리 틀면 뚫려달려 노래 소리 틀면 뚫려달려 노래 소리 틀면 뚫려달려 되게 크게 들리는구나 되게 크게 들리는구나 세영이 정말 귀엽죠 감사해요 네 어떻게 할까? 어디서 왔는데? 스윗이한테 전화해서 제시어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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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5개 짜장면 반응을 설명을 살짝 나눠달라는 말이야 아 그것만 보다 전화해서 우리가 필요한 말 듣는 거 아 아 아 맞네 내가 듣다 진짜 내가 듣다 진짜 우리 이거 한국 텔노콘에서 하기로 했지 왜 이거? Say You Love Me 아 그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 맞아 그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1번 더 1번 더 아 맞다 이게 됐어? 이렇게 멜로디가 마콜리스 좋아 아 상상아 상상아 캐릭터피 1번 더 했었잖아 캐릭터피 1번 더 했었잖아 캐릭터피 1번 더 했었다? 네 것 같긴 한데 서비스 위 Sund hyg 대목이 뭐야? 맞춰봐요 대목 agree 스페이비 SUS 모를 거 같아 원래 못 맞힐 것 같아 아 1번 말이야 영어야? 무슨 뜻이야? 아 안돼 맞혀 바로 맞혀 아리같이 영어로 영어로 후렴 맞추려면 맞춰라 아 체인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방금 암흑쇼 쩜쩜쩜 쩜쩜 쩜쩜쩜 나 이거 우유 마셔도 돼? 방금 젓가락 없어요? 이거 벌스가 너무 좋다 이거 좋아 우리 좋아하는 게 스윙이네 나 이것도 좋아해 이거 뭐지? 이게 누구야? 체인지 이거 좋아 우리 카페에서 가져온 것 같아 이거 좋아 우리 카페에서 가져온 것 같아 이거? 이거 부쳤어 아 부쳤어? 어른날에 스트레스 이런 것 들어보니까 미쳤나 봐 이거 오 대박 이거 좋아 이거 왜 안되지? 이거 많나? 물이 너무 많나? 민아한테 작업 밑작업 해달라고 해 민아가 여기까지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 우리 골드 하나 더 만들어볼까? 이거 너무 많이 맛있어요 맛있긴 맛있겠다 혹시 이거 아주 기억나는 사람? 네 한 번 해보자 어? 그럼 여기서 다시 해주실까요? 오 좋다 아 그거 말해도 되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제가 미쳤나봐 이거랑 해볼까? 다시 한 번 할 수 있잖아 이거 말할 수 있잖아 저희가 다시 해조를 이번에 앙콘코에서 하려고 다 맞춰놨던 거라서 다시 한 번 해볼까 나 부려 아 베이비 아 베이비 진짜 나 트랩코스 할이었는데 아니 나도 아 베이비 아 베이비 아 베이비 아 베이비 아 베이비 그 그것도 해달래요 crew 에일 혜연양인 사람 태우루다 태우루다 요호나 disruptive 에어 Albion 앤뚜 ω 백How 우리 이제 소소한 사람을 하셨는데 우리 안무가 춤을 추실 수 있어요 맞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들 계속 많이 맞춰서 진짜 많이 맞춰서 다들 그래 너희들은 얇은 거 다행히도 진짜 많이 맞춰서 언니도 양해해 언니때로 높아진 거 같아 응 우리 몇 개 맞아 뭔가 억지로 세게 하려는 느낌이야 응 그런 거네 왜? 이거는 살짝 더 이거 우리 억지로 있다가 덕그러웠다가 모든가 안 follia 안ska 발가락이 이렇게 안 heads 뭔가를 최저히 좀 해줄게 연애 우리 목소리가 안 들어와 그럼 이제 노래 꾸고 새글자 게임 할게 뭐라고? 새글자 게임? 새글자 게임 한다고? 진짜로? 나 진짜 못하고 있어 새글자 게임 진짜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 진짜 천천히 하자 글랩시 한글자막이 새글자를 이용할게 민아가 뒤에 뒤에 나부터 어디로 돌아? 이쪽을 볼까 그러면? 네 오늘은 아 이렇게? 오늘은 오늘은 VM 하면서 커피를 만들어 가면서 달거나 즐거운 시간이 원수와 함께면 우리는 이게 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말이 안 돼 아니 처음부터 달고나 달고나라고 들은 것 같아 달고나라고 그러지 않았어? 달고나 달고나 그래서 다현이 뭐라 했지? 즐거운 시간을 뭐 이렇게 나 생각하는데 이거 이렇게 표현으로 뭐고 끝난 건가요? 이걸 먹는 거야? 이렇게 끝났어 이렇게 끝났어 한 번 더 할까요? 하나씩? 네 그럼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1 2 1 2 3 4 지효가 봐봐요 네 지효가 오늘은 못생겨 방귀를 꼈는데 냄새나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 지효가 제 생각에 안 맞는지 우리 짜리 나 날 긴장된다니까 제발 세 바퀴만 들어 보면 잠깐만 자기가 이거 좀 한다 다현이도 보니까 괜찮더라 자신의 사람끼리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한번 보여줄게 어떻게 나도 보고 싶어 나도 하자 난 못해 그럼 하나랑 다현이야? 채영이 볼래? 근데 채영이도 처음 했었잖아 말이 안 되는 거 같아 말이 안 돼 이렇게 다섯 명 해보자 누구나 채영이부터 해 채영이부터 걸자 시작 시작 밖에는 눈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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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다시? 다시 다시 오마트 오마트 슬리퍼 지금은 다같이 하는데 즐거워 어째서 여기에 피자가 있었네 왜? 없었네 없었네 원래 세 바퀴만 돌자네 근데 원래 이게 저 공부하고 오라 근데 근데 솔직히 있었네 괜찮은 거 아니야? 다 이렇게 끝나면 게임이 끝나는 거에요 아 진짜 있었네 맞네 그랬네 있었지 억양으로는 다 안 끝낼 수 있잖아 있었다? 심지어 뺄 수 있으니까 뭐야 왜 이렇게 많이 가? 우와 우와 이게 진짜 안 떨어지게끔 꾸덕해요 모모는? 그래도 조금 연해졌다 더 됐어? 아까보다? 좀 보여주면 하나만 아니 이게 이렇게 많이 하면은 꾸덕꾸덕하게 부풀어 진짜 진짜 민아가 거의 다 만들어 준 건데 네 이거 두 개 넣고 이거 하나 하면 돼 응 두 개 두 개 더 넣을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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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무게를 떠넣어야 돼요 오오 세블루 되게 힘들게 만드니까 이거 뭐하지 이제 재밌어 이거는 이제 끝난 거 같은데 참여야 돼 또 뭔가 근데 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떨어지잖아 안 떨어지잖아 안 떨어지잖아 모모 지쳤어? 모모 안 지쳤어 커피 한번 만들면 운동 되겠네 모모야 먹어봐 오른팔 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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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기로 했어 넌 써 무슨 안무? 우리 막 트루스 근데 우유를 찍어봐봐 우리가 한 번 먹어보고 이쪽으로는 먹어도 될 거 같아 네 먹어보고 한 번 해볼까요? 조금은 이게 하나 설탕 하나만 넣을 거 같아 색깔이 다 맛볼 것 같아 허리야 이거 우유에 넣어 하나 넣어 여기에다가 그걸 넣어 하나 민아가 한 거는 완전 성공인 거 같아 민아가 한 거야 이거 완전 밝아줬는데 여기에서 하는 게 어때? 근데 우리는 좀 덜 넣었대 아 오 우유 넘어가는 거 아니야? 우유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다 먹어야지 다 먹어야지 해봐 컵 하나 다 있으니까 그렇게 막 화나거나 짜증나지 않는데요? 다 같이 해서 그런가? 다 같이 해서 그런 거 같아 응 재밌는데 잘 안 나와요 우리 숙소 가져가 우리 이제 숙소 가서 숙소에서 숙소에서 입고 나는 거 아니야 우리 콘서트 유닛 얘기 해달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희가 처음에 유닛을 바꿀까 말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두고서 때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의견이 우리 그러면 평소에 하던 유닛 멤버를 바꿔서 해보자 그거를 되게 강력하게 추천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저요 우리 그럼 한 번 해볼까 지금 어? 좋아 그럼 어떻게 바꿀까? 진짜 우리가 그때 내가 정했었는데 진짜 웃겼는데 하나랑 가연인가? 이거 오빠 이거 너머랑 이거 너머랑 너머랑 나 아니야 너머봐 아니 우유만 진짜 섞어야 돼 그치?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언니는 다들 안 덮을거든 어 나 일부러 이렇게 완성 섞어보고 한번 먹어볼게요 자 한입씩 먹어봐요 나도 먹을래 이거 섞는 거야? 근데 이게 원래 더 해야 돼 이거 엄청 안 흔들어가게끔 왜 이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더 이상형 맛인데 응 그 맛이라 그랬어 내가 그런 숙소에서 만들어지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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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지 그냥 숙소에서 맨날 이렇게 응 맛있다 이게 뭔가 소고가 들어가네 아 이게 우리 한 거야? 저게 훨씬 좋잖아 아 그래요? 어 이건 별로 안다 이렇게 다 이긴 다 안 돼 오오오 맞지? 어 얘는 하나 들어간 거 그 원래는 이게 더 꾸덕꾸덕하게 되어 있는 거 아 왜 저게 좀 맛있는데? 이거 나온다 응 맛있어 누나 내가 이따 가졌어 나도 이따 내가 만져놓고 완벽하게 하고 싶지 않아? 그냥 더 이상형 먹여먹는 게 편하니까 맛있다 어 진짜 더 이상형 먹는 거 맛있다 아 무수가 없네 뭐 먹을래 아 어 이건 그냥 음료 로봄 재미있다 그래도 쥬유야 그래도 칼 두 끼 힘든 사람들 둘이 널 그게ID 그냥 할 수도 있어 누구 있니? 쥬유야 지금 춤출 거지? 쥬유야 쥬유야 먹자 막 puedo 행사 이것만 있어요 그렇지? 어 성우야 진짜 좋은데? 마지막 한 입 남았어 이거 뭘래? 뭐예요? 춤출 거죠? 오랜만에 불타즈가 뭘까요? 나 오니까 뭐 그런 거 같아 나와요? 이거 왜? 이거 알아? 이거 빼주실 수 있어요? 네? 근데 나 신발이... 세퍼해 숨 쉴 줄 몰라 오, 쓰생, 쓰생 미쳤나 봐 미쳤나 봐 너무 안 보인다 얼굴이 미쳤나 봐 그냥 쯔위야 잠깐만 쉴까? 뭐 하는 거야? 다시 해줘 먼저 해보자 다시 해줘 좀 있어야 돼 근데 다시 해줘 나 미쳤나 봐 영상 생각났어 미쳤나 봐 영상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옛날 거에요 아 진짜? 정말 생각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신기하다 나 배우는 기억이 안 나 전혀 기억이 안 나 지금 뭘 하고 다시 해줘 다시 해줘 다시 다시 네 나 어떡하지 신발 이거 왔어? 뭘로 왔어요? 우리 뭘로 해요? 오늘은 검색을 해요? 이거 어떻게 돼? 쯔위! 쯔위! 쯔위 주세요! 우리 맞혔다고 가버렸는데 다 틀릴 것 같지? 근데 이거 쯔위 좀 돼가지고 근데 이거 쯔위 그거 원스 신발이 쓰레따라 좀 잘 봐줘요 3 2 2 1 시작 뭐야 뭐야 괜찮은데? 희선이 부르는 거 안 되겠어 봉쎄? 남성인 정이 희누깃과 올해 빛이 나를 떠올려 눈뼈서 좀만 걸렸으며 배로 졌어 지금이나 어려운 길을 아 뭐야 치아파이 어디다? 뭐이야? 여기 사이즈 나 홈방인데? 나 어디야? 앞으로 가야되고 봐 세이크 나 어디인지 모르겠어 여기 아니야? 여기가 여기 지금 얘네가 해야 되는데 여기가 안 나와 실패 앨범 또 템енной 떱 이거 꿈 안에서 넌 좋아 빼래 어디야 너 어디야? 나 웃겼어 이거 왜 나온다 이거? 귀 부르려고 귀 부르려고 귀 부르려고 귀 부르려고 귀 부르려고 귀 부르려고 나랑 뭔가 너무isol길래 나 민아 때문에 그런거야 민아 여긴가? 먼저 한 번 해보자 어디로? 어디로? 펜시! 펜시! 아니 그 펜시가 아니라 이 펜시잖아 제일 짧아 맞다 그 펜서 그것도 했는데 오빠 정지 버튼 누르려고 이거 정지 버튼 누르려고 정지 버튼 누르려고 악무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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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 버튼 누르려고 우리 너무 엉망이여서 아니 원순대를 안 지켜줄 것 같아 맞춰봤다고 말을 하지 말고 괜찮은거에요 선이라고 어때? 선이라고 왜 안됐는데? 다른거에 보자 완벽한거 없어 완벽한거 하려면 그런걸 보여줘야지 아 그거 해보자 완벽한거 하려면 유닛 그걸 해볼게 필스페셜 하자 우리 콘서트 바꿔서 하자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근데 너랑 뭐 먹고는 누가 어떻게 해? 응? 선아랑 다연이가 아니야 나 아니었어 정의해줘 그러면 민아가 근데 우리 4명은 다른거에 가야될까? 응 어차피 다 다 1명은 남아야지 우리 4명은 남아야 그럼 언니가 하자 굿바이 됐다 언니 굿바이 하고 한 명 굿바이 하고 나머지 3명이 그거 하고 민아면 그럼 나 언니가 굿바이 하자 나도 섹시하고 싶어 나도 섹시하고 싶어 나도 섹시하고 싶어 나도 섹시하고 싶어 그럼 민아한테 맞히지 말고 하자 그래 다 같이 아니야 하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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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안무 연습하는거 아니지? 연습시간 같아 그럼 또 뭐 보고싶은거 하자 그럼 연습 보고싶은거 하자 페인스페셜이래 페인스페셜 근데 쭈미가 있으면 보여줄 수 있을텐데 뭐야 그러네 아쉽다 이게 1명 빠지면 어떡해 암거너비어스타와 댓글에 있었어 해볼까? 암거너비어스타 할 수 있을거 같아 뭐? 생각해놔 처음에 뭐였지? 나는 빠질래요 뭐야 뭐야 나 진짜 모르는거지 나도 몰라 나도 몰라 하지말자 그럼 다 아네 언젠데 완벽한걸 보여 안무 영상 한번 보고할래 그럼 페인스페셜 한번 하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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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페인스페셜 하자 그럼 페인스페셜 하자 짠 오케이 너무 엉망진창인거 느낌이야 페인스페셜을 완전체로 보여줄게요 저희도 비교하기 위해서 준비해주세요 암정시켜주세요 맞아요 암정시켜주세요 고맙다 전체로 된다 해치셜 내거 그가 요시 그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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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촙다. 여기가 좁다 오랜만에 이렇게 춤춘 거 같아 너무 힘든데? 어머니 막 안에만 줬었는데 집안에만 가까이 가까이 나 토할 거 같아 또 만듦 나 토할 거 같아 나는 많이 보여줬어 오케이 원수 자 오른쪽부터 인사 한번 할까요? 끝이야? 이렇게 끝나는 거야? 콘서트네 자 인구 콘서트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월요일 때는 태욱입니다 오늘 월요일 때는 태욱입니다 원수 보고 싶으셨죠? 오랜만이에요 나야입니다 내 블랙 처음에 뭐로 시작하지? 블랙 그냥 블랙 고객님 어떠셨어요? 고객님 어떠셨어요? 고객님 어떠셨어요? 고객님 여러분들 이렇게 또 할 수 있게 기회가 돼서 너무 좋은 아카습 고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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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준비됐어요 조콘 원수 더 크게 소리 질러야죠 힙합! 그러면 은혜 한번 렛츠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빨리 하시죠 소리가 안 들려요 유텐딩 유텐딩 다 솔텐딩 저기 해존 텐딩 해존 텐딩 준텐딩 솔텐딩 고객님 고객님 원수 목소리 테스트도 했으니까 네 그럼 빨리 빨리 저 빨리 다음 순서로 봐야 돼요 네 다음 곡은 뭐 이제 채우씨가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네 다음 곡은요 뭐죠? 그거잖아요 다음 곡은 불다주입니다 암정 됐어 부딪치 짜잔 아 나 크로워 아 근데 한번 콘서트에서 노래 시작 전에 암전이 되면 저희한테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한번 모모랑 부딪친 적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는 한번 모모를 이렇게 자리로 안내해 줬는데 그게 위나였던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잘 쓰고 있는데요 너무 웃겨가지고 불길이 생각하는데 에? 그래서 만약에 공연을 딱 첫 곡을 시작했는데 멤버들이 미친 듯이 웃고 있다 갑자기 그러면 안전됐을 때 웃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쵸? 웃으면 우리들이 부딪히면 어 프리스페셜 완전히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막 찢어지게 웃고 있다 아니 나 프리스페셜 처음에 딱 시작하는데 이제 1.5에 사야되잖아요 근데 나 혼자 2.5에 사야되는데 웃겨 뭐냐 아 웃겼다 웃겨 웃겨 그거 진짜 웃겨 맨날 혼자 나와 날 바라봐 날 바라봐 날 바라봐 그건 볼 때마다 그건 틀린 거잖아 부딪쳐서 마이크서에 이런 소리 틀렸는데 아 둘이 부딪쳐서 끊어져서 언니 신발 신발 신발이 나와 신발이 나와 신발 신발이 왜 이렇게 크지? 신발이 되게 되게 급하게 다연이 왜 이렇게 신발이 돼 나는 유는 제일 웃기게 운다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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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erimental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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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esen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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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긴 비 UH All love to you 이거 아니야? 가사도 있고 All love to you 그래서 이스라엘이구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구나 아 헷갈려겠네 맞아 헷갈려 유를 두고 유 유 맞아 친해 귀여워 귀여워 그리고 저희의 팁 중에 하나가 팁? 이상한데 중간에 무대마다 본무대로 들어가는 타이밍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팬씨 같은 경우에 Good up,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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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하고 항상 누가 렛츠고! 하더나 내가 해 내가 내가 까보니까 왜 까보니까 렛츠고! 그래서 그걸 듣고 항상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콘서트 할 때 진짜 제일 힘든 게 어디 처음 이게 투어 같은 거 오래 하면 괜찮은데 막 자리 같은 거 막 나가야 되고 이런 게 너무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그거랑 엔딩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원래 엔딩이 아니라 맛 안 뜨게 다음 노래 첫 번째 엔트로 가야 되는 게 너무 헷갈려 맞아 이제 티티 엔딩 기억이 안 나네 이번에 트와이스라이스 때는 좀 시간이 오래 지나서 그런데 해외에 돌아왔을 때 돌 때마다 바뀌니까 바퀴 다르게 하고 번호 다르게 하고 그래 그렇지 아 맞아 원래는 첫 곡 때는 이렇게 날개가 있었잖아요 맞아 날개도 있고 앞에 무대가 3단으로 있었잖아요 아 맞아 그런 뭔가 다시 꼭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근데 이제 뭔가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옷 갈아 입는데도 여유가 생기고 그 무대에 대해 좀 여유가 생기니까 그 다음 유닛 무대에 제 전 유닛 무대 하면은 이제 근데 그거 끝나기 직전에 저희가 안전을 원래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너네 모모랑 지우윤이 오고 먼저 할 때 시작할 때 올라가요 그래서 계단을 이렇게 안전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보고 끝나면 올라가요 완전 완전 둘이 연기야 이거 연기야 둘이 누가 이기나 저 그랬어요? 장난 아닌데? 우리 유닛 때 응 우리 연기요 미간이 펴지지가 않아 우리 나 되게 호흡 잘 맞지 않는데 우리 항상 그 이렇게 중간에 웃음 때 항상 이렇게 손을 쳐다보는 말이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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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으로 어 맞아 감정으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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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진짜 웃겼네 여기 마야 여기 마야 여기 마야 여기 마야 여기 마야 이때 손이 이렇게 하자 이게 진짜 멋있어 옷 벗는 거 맞아 이건 저 옷이니까? 이거지? 어? 저 옷이니까 아니 지우윤이 하는 거 진짜 우는 거 같았어 여기 지우윤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막 여기 다 계속 이렇게 미간이 아니 갑자기 뭐 언니 그거 우스워요 되게 디테일하게 바꿨는데 어 그니까 진짜 큰 게 있어 그리고 줄기해서 앉아서 가 거기에서 그럼 너는 할 수 있겠네 저만 가요? 그럼? 다시 가야 된대요 어디 가요? 아니 말이 좀 가야지 저는 녹음하러 가요 갑자기요? 무슨 녹음을 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응 녹음하고 올게요 빨리 오케이 안 봤어요 빨리 가야 돼요? 갑자기? 그리고 스케줄이 안 잡혀있었네 알았다 그쵸 잘 갔다 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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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몰라 아 아 아 아 진짜? 파이팅 아 아 아 오케이 아 아 몰라 몰라 아 아봉 아봉 언니는 그 녹음하러 간대요 아 하고 빨리 오는데요 할게요 네 화면 돌려주세요 그러면 댓글을 못 읽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아빠 그거 어디 갔어? 그 패드 어디 갔어? 진짜 화질이 안 좋나보네 여기 일단 그거 돌리잖아 그래 오케이 밀린다 또 성도인데? 그러니까 오빠 이거 얼마예요? 12.5 얼마예요? 12.5 아 진짜요? 그거 그냥 이렇게 젖힐 수 있어 안 돼 안 돼 아 민아 언니 너무 웃겨 계속 치지마 이렇게 밑으로 어머나 웃겨 어머나 웃겨 어머나 웃겨 서치해져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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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스 잠시만요 각도를 보고 있어요 나 갑자기 젤리 보고싶어 혹시 엄청 많네 쭈이 아직도 보고있어 안 볼 거 같아 이거 젤리 젤리 젤리면 우리 할 수 있을 거 같지 않아? 갑자기 생각했어 어?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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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아 종이코 구멍 안 뚫렸나 확인해 주세요 아직 괜찮은 거 같아요 이거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눈을 깰 수 없을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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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우리 부임 얼마나 했어요? 우리 6시 시작했으니까 거의 2시간 민아 안 힘들어요? 헐 나 너무 재밌는 댓글 봤어 데뷔 초 영상 리액션 찍어주세요 너무 괜찮을 거 같아 어때? 괜찮아요 좋아요 데뷔 초 때 우리 영상을 보고 리액션 찍어주세요 아 괜찮다 근데 그 영상을 보면 연수 여러분들 지금 같이 틀어서 봐야 돼 우아하게 이런 거 봐야 돼 하나는 여기에다가 이거 콘셉트에 연결되지 않아? 하나는 우리가 보고 아 이걸로 보면 되겠다 진짜 같이 원스랑 어떻게? 어떻게 가지고 있지? 이거랑 연결하면 되는데 아 보기 싫은데 나도 보기 싫은데 나도 보기 싫은데 뭐 하죠? 상대 천원 방 상대 천원 방 봐도 되는데 어? 뭐야 좀 대거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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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민아가 지금 저하고 있어 오 그 양이 많은데 나 아직 애기야 아니요 근데 이렇게 많은데 뭐 해야 돼 근데 뭔가 끝까지 해보고 싶어 어 이 친구들 놀래키러 가요 안 돼요 근데 우리 진짜 데뷔하고 좀 많이 콘서트 끝나면 원스들 회식할 거래요 콘서트 중이죠 아 괜찮다 하나 언니 뭐라고 그럼 회식 최종 음식은? 삼겹살이죠 삼겹살이죠 네 하나 언니 할 말 있대요 너무 너무 징구하잖아요 삼겹살 뷔페 다른 거 하자 뷔페? 뷔페 뷔페는 빨리 끝나 아 그래 그러면은 아 근데 이 시간이에요 카메라 좀 봐주세요 이제 끝나고 가면은 그래도 한 10시까지 10시간이 아니지 않아? 보통 고기치리나 고기치리나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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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폐 폐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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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냉장고에 넣었다 만들었다 잘 된다 폐찌 폐찌 일단 끝까지 같이 만들고 있대요 정현 손가락 파트 해주세요 민아 미치겠어 보고싶어요 지금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폐찌 보인다 폐찌 뭐라고요 어? 원수치킨이라는 치킨집이 실제로 있대요 진짜요? 어 진짜? 원수가 만들었어? 진짜 원수인가 봐 그러면 트와이스 치킨은 없나? 나연언니 우리 몰카하지? 어 원래 나연언니 언제와? 내일은 오래 걸릴 것 같아 우리가 끝나기 전에 와 리액션 보고싶다는데 좀 적당한걸로 하나 볼까? 그래 어때? 적당한 우사생이라고 볼까? 아니 그게 제일 인지 아 우사생 그거 보자 그 연기 그거 아아 왜 남아 왜 그걸 봐 어 아니 남아 왜 태연이야 왜 아 진짜 그거 그때 뭐 너는 태연이야 왜 나만 덕선이야 왜 왜 왜 나만 덕선이야 왜 나만 덕선이야 다였는데 웃겼어 아니 모모가 제일 웃겼어 진짜로 모모가 짱이었어 이거 그거 남아 남아 모모가 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먹었다고 알았어 보자 많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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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오랜만에 그거 보고싶다 그러면 뭐 먹어볼까? 우리 석수 방에서 다 같이 춤춘 봐 정연이 지금 머리가 그 가발이랑 비슷하대 어? 너는 지금 왜 나만 나만 덕선이야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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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현이 목소리 듣고싶대요 왜 나만 덕선이야 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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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새드위 추천해주세요 영상? 그것도 무사생인가? 무사생 말고 무사생이었어 우리 제주도 갔었던 거 있잖아 스파이스티비 거기 근데 재밌어 나는 그거 보고 싶어 도쿄 동기 DVD 그거는 안 후격 사람이야? 우리 얼마나 멋있어 그니까 멋있는 거 보고 싶어 나도 멋있는 거 보고 싶어 그럼 우리 댄싱라인 볼까? 댄싱라인 누가 나왔어? 댄싱라인 아니야? 댄싱라인 안 했는데 댄싱라인 댄싱라인 댄싱라인! 댄싱라인 이거 아니면 그거 어때? 그거? 우리 연말 무대 때 보고 쎄형 이거? 아 그거 봐야겠다 좋다 좋다 아니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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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볼까? 그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아게? 우아게 우리 첫 연말 무대 뭐지? 뭐 이런 거 너 엄청 틀려가지고 너 그래서 우리 라이브였는데 내가 옆에서 박자 맞춰주고 그랬잖아 어떻게 한 거지? 어떻게 해 근데 이거 어떻게 해 그건가? 맞는 거 같아 근데 거기 너무 지저분해서 거의 찍으면 안 되거든 그냥 우리가 보는 거 원수 원수야 그냥 뭐 우아하게 뮤직뱅크 연말 버전 두 개 있으니까 응 이거 방향이 안 맞춰가지고 그거 지효가 검색한 데를 알려주면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그거 얘기할 수 있어 아 근데 핸드 마이 마우스들 하나밖에 없는데 브이도 봐야 되고 나중에 봐요 나중에 봐요 그럼 찾게 보여줬어 그렇지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가져볼까? 아 지금 이거 팬분들 못 찍잖아 응 둘 다 하나 포기해야 돼 그냥 우리 리액션하고 그건 나중에 공연되네 편집했을 거야 그래? 편집했을 거야 우선 트와이스 우아하게 뮤직뱅크라고 쳤어요 있어요? 이거다 이거지 아 맞아 그러면 크리스마스 스페셜이 있어요 뮤직뱅크에서 하는 거 2015년 12월 25일이요 네 이거를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셨네요 네 산하가 뭐야? 왜? 언니가 그 채널을 보려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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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너무 어리석어 우리 몇 년 전이야? 5년 전 아니요 5년 전이라고? 잘 나오나요? 잘 나오나요? 잘 나오나요? 4년 반 됐지 아니 5년 4년 반 됐지 4년 반 됐지 성탄 특집이라고 적혀있는 뮤직뱅크 오케이 로고에 보세요 정혜 씨 시작 우리 이거 하루만 했잖아 시간 없지 이날 새벽까지 배우고 한 거잖아 진짜요? 그래 그래 나 엄청 틀렸어 시작하자마자 틀렸어 시작하자마자 틀렸어 생방송이야 미니 안 나왔어 몰라 이거 얼굴 안 맞는 아 나 틀렸어 맞잖아 손 못 쳐다보고 왜 안돼 이거 길어 지효가가 어 내가 반대로 했어 얼마나 긴장했을까 이거 업무를 어떻게 하루만 했을까 원래는 어떻게 그대는 다 다르게 엮지않어 진짜 그렇다 그랬다 그랬다 근데 옛날에 이런 거 편곡했을 때 재밌긴 했는데 데뷔 초 때에는 진짜 너무 바빠 그래야 형들은 너무 형제가 없었거든 기억이 잘 없었어 맞아 기억이 없어 응 맞아 로랑이 때는 기억이 많이 없었어 응 난 치아라 진짜 귀여운 거야 맞아 진짜 기초로 쇼케이스 준비한 거야 아 아 애기야 생각보다 힐링이 안 보인다 응 귀여워 역시 힐링 같은 느낌이다 아 다 바뀌었네 네 이때 내가 박자 맞춰도 그렇잖아 아 근데 안 그렇다 응 다행히 박자 맞춰봤어? 응 완전 멘탈 우리 이때 완전 긴장하고 있었을까 그래 보여 딱 근육이 뭉쳤어 다 안무를 진짜 정신을 너무 잘 잔이 튼긴 순간 망하는 거지 정성아 한 발이 틀린 중 네 정성아 한 발이 틀린 중 네 진영은 우리 검은색인가요? 검은색인가요? 너무 멋있다 이때 마마 갔다 왔던가 음 진영은 나조였을 때 빨강이었잖아 응 맞아 마마 갔다 왔던가 맞는 거 같아 그러네 이게 뭐야 이런 거 계신가? 어 우리 진짜 힘들었겠지 정연이 설마 댐블를 바꿨을까? 우와 진짜 이거 짱한 언니들도 진짜 고생했겠다 뭐 저런 거 있어 응 근데 이 손이 여기 밖에 없었어 그쵸 그쵸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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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힘들었는데 뭐 못 하겠나? 나 어리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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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그치 나는 고등학교 졸업했었으니까 나 특별도 못 하고 내려오는 거 알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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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담idamente 못 했잖아 맞아 하하 에는 님이네 정말IX다引き recorded 내 notion і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리허설도 못하지 않나요? 채영이 화장은 못했는데도 베이스? 베이스랑 거위야 마스카라만 했나? 맞아 나도 뭔가 증강이었던 것 같아 진짜 눈에 맞췄 정연이 살 엄청 미친 듯이 빠져서 쇠물을 맞아 나 살 빨리도 빠지 않을까? 내 힘으로 하면 살이 쭉쭉 빠졌어 응 저렇게 으깨지네 아하하하하하 재환 아하하하하 하하 쇠골 봐 쟤 와 저 때 진짜 말랐다 진짜 쇠고 아니에요? 쇠고의 쇠고 쇠고나 봐 아 진짜 쇠고나 바빠졌던 것 같은데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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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첫 쌩얼 음방 아니야? 맞아요 가수들 아기 참새가 근데 귀여워 그니까 쟤이 언니 같아 귀여워 변수생대 같다 진짜 아 힘들었네 아 뭐야 틀렸어 귀여워 귀여워 너무 아파 이거 우리 회사 엔지니어분이 진짜 영혼을 갈아서 음원 만들어주셨는데 귀여워 귀여워 마지막이었어 나이 언니 진짜 바빠 아 이거 진짜 결승할 때 연습할 때도 좋아 너무 소러웠어 진짜 거울도 제대로 없고 아니 없었지 이제 카페 쉬어가지고 맞아 아 우리 짱농이었어 아 그러네 아 근데 너무 못봤어 이렇게 다 애기들 같아 응 응 근데 노력한 만드는거 좋아해줘서 응 좋아하지 어떻게 다 했나 모르겠어 이거 얘기할까 멈추고 아 어 좋아요 얘기해주세요 뭐였죠? 용기에서 용용 기 기 네 네 서는 뭐야? 서 있는 아 진짜 다시 볼래요? 나한테 완전히 생각했겠지 저희가 그냥 진짜 힘들었나봐 뭐한테 그래서 막 그런거 만들었던 거 같아 용 그완지 왜 그런거 해 어 그완지 왜 그런거 해 퍼지가 나면 생각이 안 나 아 이거 진짜 이것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하면서 했잖아 뭐같애? 응 어 아 이거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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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 때는 뭔가 이런 우리들이 이렇게 길어 하지 않지 않았었어? 응 우아하게 할 때 시험을 준비했었어 어 그러니까 우아하게 하고 하니깐 뭔가 그게 나 한 번도 안 멈추지 아 아 마지막 정윤이 밖에 없어 우리 그것도 있잖아요 뭐야 그 그 치어 치어 어마이로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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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것도 있잖아 그것도 엄청 틀려 유고걸 어 유고걸 그거 볼까? 네 엠카일거에요 유고걸 유고걸 두 번 했으니까 토요일 밤에 토요일 밤에 같이 이어져 있어 엠카에서 했었던 어 그때 원스도 되게 많이 왔어 아 그거 두 개까지 있는 거 있을 텐데 아닌가 어 와 진짜 오랜만에 된 거 같아 진짜 와 와 와 와 와 와 이게 앞에 거보다 더 전이지 의사생회 했을 때지 응 뭐야 땜부 땜부도 있어? 어떻게 했어? 근데 얼굴이 다 힘들어 보인다 음 음 음 이때 의사생활 하느라고 못 잤어 이거 맨날 되게 사목했던 거 같은데 맞아 응 나 왜 이렇게 TV에 국민이 보이지 뭐? 광고 찍었을 거 같아 미트 우리가 이런 걸 했었구나 진짜 어머니가 어리다 응 나не hormonal 없어요 uma 근데 애들이 발음이 되게 좋아졌다 지금 cool 완성 완성 완성이야 완성 완성 완성이었다 와이 형이 와 난 인기가 많았으니까 더보용이야? 더보용? 지금은 강제로 쉬는거지 16년이 있어 우리 앞에 돌줄이 있었어 원수 엄청 많아 그러니까 원수 원수 이거 들고 있어 그때 있었던 원수를 보고 있지 않을까? 보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한 명째만 원카와 이랬어? 귀여워 이날만 이랬을걸 내가 귀여워 소영이가 잘 안 바뀐 것 같은데 안 바뀐 것 같으면서 바뀌었어 더 액됐다 내가 리나가 제일 안 바뀐 것 같은데 아니 리나는 머리 스타일을 굳게 키우고 있어 아니야 빨리 했잖아 수영할때도 해뻔는데 살색도 해뻔는데 정말 했는데 이렇게 길었다고? 그러니까 소영이가 잘 안 바뀐 것 같은데 은근히 안 했어 시그널 때 더 따라서 맞아 그때 처음 보셨을 때 뭐? 아 애기다 진짜 소영이가 잘 안 바뀐 것 같은데 아 귀여워 오 귀여워 제가 이었어 네 leftover 역시 연기에서 할 수 있던데 저 혼자 할 수 있다가 아 귀여워 재밌다 재밌게 보고 있을까요? 또 꾸고 보고 싶어 그 다같이 핑크 네 마술들이 같이 못 보니까 힘들 거야 열심히 한 텐트 하늘이 바이였다 신고? 아니 잘못 눌렀어 열심히 한 텐트 댓글 읽어줘 과거의 자신을 본 소감이었던 것 같다 어떻게 저걸 다 했나 싶기도 하고 너무 어리다 되게 텐트해요 뭔가 저게 있었으니까 지금 되게 지금 보다 다 된다는 걸 보라고 지금 하나만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이 들어왔다 해야지 한 번 할겠지만 5년 만에 커버해보고 싶지 않아? 지나갔으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겠지 진짜 맛있었어? 아니 뭔가 이걸로 해제해봤어 보여줘 얼마인지 이거 이렇게 꾸덕 이렇게 떨어져 어떻게 이렇게 많아졌어? 우와 우와 야 미나야 너는 너무 성공이다 성공이다 쪼꼬하지 않았어? 근데 이게 쪼꼬하지 않았어? 보여요? 보여요? 미나가 풋풀었어 진짜? 나 아직 애기야? 어 애기 없네 열심히 한 번 가져갈게요 아까는 없었는데 와 이 댓글 진짜 개좋아 어린 거 같다 이거는 이상하택신 우와 이렇게 쟀어요 와 와 아 그러네 예쁘다 여기서 금색처럼 보여요 이거? 이거? 이거 내가 분명히 있어 트와이스 song 봐달라는데 트와이스 song 나 나 연이종이 안먹을까 니가 오빠 생각해서 한 거 아 나야 안녕 나 그거 보고 나 그거 보고 나 그거 보고 있었잖아 오.. 오대 바바 그거 그게 뭐야? 그쵸? 오빠 생각 대박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읽어가지고 오대.. 오대 바바.. 맞아 맞아 있었어 아 사랑아? 어 여기다 다윤아 오늘 여보 응 다윤이 약간 손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이거 놀라웠다면 안 놀리지? 좀 만져봐 이거 갑자기 이날 가사 에어하에서 힘들지 않았어? 맞아 계속 대기실에서 진짜 재밌었어 그래도 재밌었는데 그거 왜 했어요? 예능에서 예능에서 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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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다 왜? 우린데 뭔데 이미 몇만 명은 봤을 거야 귀여운데? 근데 내가 못 보겠어 다른 사람 보던 말들 상관이 없는데 원스도 보기 힘든 그 영상이래요 이거 봐 원스도 보기 힘든데 나도 보기 힘들겠지 뭐야? 원스도 보기 힘들다는 게 몇 개 있어 나 내 영상 안 뻔한 게 많을 것 같아 안 뻔한 게 많을 것 같아 원스 미안 난 저건 못 봐 안 돼? 쯔미꺼만 같이 맞춰봐 너무 나름 나 이거 중독성 있다는 원스도 많이 맞춰봐 정형 굿즈 발모양 진짜 제가 발모양 찍었어요 맞아 숙소에서 찍어서 숙소에서 찍어서 애들이 도와줬어요 멤버들이 아직도 있어? 우리 멋있는 것도 하나 볼까? 그래 멋있는 거 마마 이런 거 볼까? 그래 마마 아까 안 그래도 마마 마마 그거 보자 재작년 거 재작년 거? 좋아 이거 말하는 거지? 영화 그 맞아요 빨간 축을 가장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맞아 이거 안 나왔어 한 축만 나왔어 이게 뭐지? 저기 세 번째 이런 거였는데 그치? 보실래요? 백걸구 꺼를 한 것도 있는데 보실래요? 아니요 딱 너 인연할 때 못 물어가지고 계속 맞아 여기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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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었죠 아 일단 되게 떨렸어 완전 떨렸어 너무 떨렸어 거기 서있으면 안 보여요 오케이 오케이 보여요 오 오 창피 잘해주셨어 맞아 뭐 잊었어 야 우리 언니들 됐다 갑자기 그니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누구야? 민아 오 오 오늘 멋있었어 와 오 멋있다 이게 어디 있었지? 사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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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슈퍼하렛 오 멋있다 오 나 이거 댐브 너무 좋았어 나는 이 무대가 진짜 좋았어 멋있었어 멋있었어 재밌었어? 좋은 노래가 많아지 내 친구도 보러 왔었는데 내 친구가 진짜 멋있다고 칭찬해 줬어 아 진짜? 팬들한테 진짜 잘해 그 효과가 너무 잘해주셨어 진짜 너무 좋았지 아 이거였어 이거 일단 가운데서 잡았어야 됐는데 페이퍼가 있는데? 원샷! 원샷! 왜 이래요? 어떻게 하면 잡힌이 너무 좋아 맞아 너무 미라상에서 잡았고 싶어 근데 뭔가 있는데 생각도 안 나지 않았어? 울산 어색하다 나는 이 무대 진짜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제일 좋은 무대 중의 성격곡인 것 같아 그게 아름다운 노래 아 이게 아 이거요? 원래 있던 건가? 응 그냥 이렇게 되는 거니까 셋, 셋, 셋 할게요 아니야 왜 안 없어진다 응 그런 거 같아 너무 화면에 같이 너무 웃겨 너무 웃겨 마리스로 하기 진짜 이쁜 거 같애고 가끔 너무 신경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갈아야 되는 거 같아 너무 웃겨 우리 이때 그것도 한 거 알아요? 오프니 때 보안은 메뉴 아 보안은 메뉴 이때였나? 이때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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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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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인가 봐 프랑스 모아 선생님이 좋아서 좀 당연히 좋은 거 같아 아 진짜 이뻐졌다 나 거의 다른 사람처럼 뭔가 좋은 거 같다 나도 너무 마음이 진짜 많이 느껴졌어 진짜 이쁘졌다 우리 진짜 이쁘졌어 우리 진짜 이쁘졌어 우리 진짜 이쁘졌어 진짜 이쁘졌어 눈이 갈 거 같았지 이게 어디서 했지? 사이더만 사이더만 요새 화면이 이렇게 나는 거 같나? 근데 이게 화면으로 보면 더 나아가 맞아 응 완벽했더라 끝나면 완벽했드린 거에요? 어? 나 이거 진짜 완벽했드린 거에요? 신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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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없었어 아 이제 없었어? 아니 아니 아 이제 없었어 아 이제 없었어 아니 신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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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감사합니다. 아, 멋있어. 예쁘다. 지현두도 다 한 번도 같이 근데 처음에 뭔가 던지는 거에다가 안 있어 그런 기억이 안 나 아 이거 너무 추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때 카메라가 앵그리 넘어가는데 알지? 이거 화분 샴푸엄마가 찍어준 거 알아? 샴푸엄마가 찍어준 거 같아 근데 안 나왔네 어떻게 하는 거 같은데? 제가 옷을 붙여주고 이렇게 찍어준 거 같은데 안 나왔네 맞지 멋있다 이거 벚꽃 다한대가 진짜 너무 진짜 힘들어 너무 진짜 내 순간이 진짜 멋있어 우와 변신 멋있다 이때 완전 멜로부터 바꿔줬어 뒤에 깨지는 게 너무 예쁘다 맞는经절 진짜 너무 고맙怡다 아쉬워 진짜 가운데 무대 이쁘다 양파이브도 다 무뎌 진짜 길게 했다 우리도 이렇게 아쉬운데 원스톤 얼마나 아쉬울까 와 소름내소 방금 우리 진짜 소름내소에 맞았다 맞아 누가 안 맞아? 바이딩이 좀 나가고 있어야 돼 이거 소름이 있나요? 그냥 울러내줘잖아요 이땐 팝업이 꺼지지 않았어 맞아 팝업이 같이 해줘 왜 매우 넥특신다 어쩌지 몰랐어 왜? 넥특신 바지들 진짜 닮네 바지들도 있잖아 응 근데 너무 편해 편하게는 무뎌한테 힌트 무릎이 잘 나왔어 너무 신났다 흰느라 진짜 재밌어 근데 이때 진짜 힘들었겠다 녹화 또 연달아 근데 진짜 신났잖아 사람들이 다윤이 너무 잘해듭니다 다윤이 카메라 찾는 그거 아니에요? 완전 소름 돋는 거 맞을걸? 이거 맞아 맞아 이거야 이거야 이거 대박 대박이다 다시 한번 볼까요? 4번을 다 봐? 어떻게? 어떻게 저래? 어떻게 저래? 어떻게 저래? 진짜 이제 아무도 못 보거든 카메라를 너무 티가 안 났어 카메라 솔직히 부르지? 뭐야 이거? 여기 있잖아 나같이 단계다 정말 좋은 것 같아 오오~~ 진짜 신난다 팔같아 진짜 신난다 사운드가 많았어 아 진짜 콧덕 화나고 싶어 진짜 우와 이거 진짜 신났어 고고고 고고 소시지 컷! 와 이거 그거다 샤샤샤샤샤샤샤 V LIVE 넘어가 볼까요? 와 이거 그거다 샤샤샤샤샤샤샤 V LIVE 너무 못둑어요 와 재밌다 재밌다 ensay 오늘 끝났어요? 다 했어요? 아니 아직인데요? 근데 이거 진짜.. 엄마가 더할러 왔는데? 우와! 크림같이 않아? 다 했네 이제 그만해 먹자 간다 우유 부어 먹자 맛있어? 진짜 쎄달 거 같아 응 찐한다 우유 부어야 돼 와 민아 야 이제 그만해 그만해 너네 내 일어나서 또 성공 팔 아프겠다 민아 숙소가서 이제 이거 말할 거 같아 응 한 번 먹자 짱인데? 우리 보여? 나 진짜 열심히 했다 어? 소원 빨라 뭐요? 어 보여 근데 이거 만든.. 먹어봐도 돼? 근데 이거 친하대 오늘 브이앱 이렇게 다 같이 해줘서 너무 좋대요 저희도 좋아요 진하다 맛있는데? 와 대박 어메이징 모모 쏘 파워풀이래 구멍 갔다 구멍 갔다 제가 진짜 아까 도둑 뚫렸어 안 들렸나 보라고 그랬는데 진짜 뚫렸어 내 빠지 웃기네 웃기네 아 어디서 나나 했더니 구멍이 났어요 구멍이 났어요 그래 댓글에 모모 쏘 파워풀이 있었어 네 저는 구멍 안 났어요 이거 또 성격 차인가 보다 힘 추구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밖에 있었어요 구멍이 먹어봅시다 맛있겠다 맛있어? 자 먹어봅시다 우와 보여줘요 원주한테 우와 우리 하트 6천만이에요 우와 구멍 갔어요 안 났어 안 났어 와 민아꺼 다르다 레벨이 다른데 레벨이 다른데 레벨이 다른데 아 더 할 걸 그랬다 우유를 좀 더 흘릴 거야 뭐야 뭐야 먹어 달아? 너무 달아? 먹어봐 맛있는데 맛있다 어? 아 나 민아꺼도 맛있어 약간 민아꺼 약간 스무디 같은 거 같아 오 맛까랑 달라 맛이 달라? 달라 생크림이 어때? 어? 어 달라 민아꺼 너무 맛있다 어? 달라 와우 생크림이야 오 맛있다 오 맛있다 와 맛있다 음 대박이다 먹어보려 오 오 무친이 400번까지 적어가는 400번 더 적는 거 같은데? 아 400번을 적는 거야? 아 400번을 적는 거야? 그렇대요 근데 400번 더 적어 더 적은 거 훨씬 더 적어 훨씬 더 적었어 너네가 이겼어 이겼어 맛있어요? 어떤 맛이에요? 생크림? 응 생크림 탄 맛 맛있다 모모는 모모 맛은 모모 맛은 모모 맛은 모모의 달고나 어 근데 이게 또 왜 달지? 달고나 맛? 어떤 맛? 응 오유라 오유라 너는 얘나 하면 안 되겠다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잖아! 빨리 마피언 해줘 네 어떤 원수가? 빨리 마피언 해줘 이 영상 찍어줘서 너무 고맙대 너무 소중한 영상이 있지 빨리 마피언 해줘 마피아 해달라고? 마피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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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잖아 마피언 아니 원수들이 이 맛을 못 봤으니까 모를 거 아니에요 먹어봐 해봐 날고나 같아 어디 한번 해봐 나 나 나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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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 같아 정혜야 크리에이트하게 이렇게 나와 초점이 없는 거 근데 열심히 한 만큼 약간 양이 없다 그거 엄청 많이 했어 다 먹었습니다 모춘기 산하 월남쌈 영상 보자 좋다 좋다 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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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 언니 그거 봐야지 하잇 하핰 하지? 나 아니 그거 봐야지 어 하하하하 하이 하 doświad 서루의 흑영쌈 한 번 봐 아니요 어? 아냐 하완 파 frage 그냥 보구 싶으면 그냥 개인 게임 보자 그래 예 그래 아냐 보고싶긴하다 슴일оче 아 멋있었지? 스윙 바베이 내가 단락해 아 그거 하고 탈락했나? 우리 도일은 언니라 이 둘이 하고 타락했어요 지원이 있어? 다음에 지원 언니 그 다음에 또 타락했고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지원이 뭐 하고 그거 그때 알지? 2번 데 3번 데에서 해산 노래 맞아 나 스윙 베이비 괜찮은데 못 썼어 멋있지 나의 러미들 괜찮지 않았어 멋있지 다 알잖아 1번 1번째 하나 더 여러분 그냥 웃어달래 최영이 허니 보자 아 그런지도 안 돼 9,16,17 난 9,18 나 이거 안 좋아 나 이거 안 좋아 나 이거 안 좋아 가연이 그거 했었으면 좋았을 때 진짜 그거 잘 외워 피아노 치면서 라지아 라지아 그냥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최영씨 최영씨 끝내왔어요 네? 예호이의 쇼켓 때 최영이가 다처럼 연습해서 보여준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보여줬어요 제대로 보여주세요 그거 이거 한번 보고 할까요? 지금 옷이 조금 그쪽이 아니어서 아 다음에 진짜 연습하러 오늘 뽀선대요 최영씨 약속 런스 앞에 있어요 지금 최영이 지금 이고 이뻐 오늘은 안 느꼈다 오늘 귀요미 쨍이야 오늘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었기 때문에 다 쳐먹어 뭐였지 권주님이잖아 그 랩 그 랩 그 랩 아 그래 그래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그래 그대로 태어나면 안 돼 대단히 없었다 멀카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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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멀카앗 바로 긁힐 것 같긴 한데 응 끝났어요? 지금 이 방향시 나가고 이 방향이 아무도 없게 그럼 어떤 방향이 돌아가는데 그냥 하겠지 뭐 애들 숨겨먹구나 하면 그러니까 눈치가 너무 빨라 나 나 그거 생각난다 나 핸드폰이 숨겨네 왜 핸드폰 안 해도 되지 오빠 핸드폰 숨겨네 핸드폰 두 개였어 아니 세 개 있었어 나 세 개였어 오빠 하자 하자 나 핸드폰 세 개 있다 심지어 그때 먹을 거면 진짜 이상해서 오빠 다리 껴 아니 왜 한거야 왜 한거야 진짜 뭐 일본에서 했다고? 아니아니 아니야 미나 생일 때 옛 삶에서 했을 때 너 없었던 거 같다 없어 있어야지 누구누도 있었지 정연이랑 나랑 미나랑 모모랑 다현 언니도 있었어 어? 브이 앱 3시간 되면 자동으로 꺼져요? 아니 안거지 자 자 내가 연습해서 보여줄게요 어 좋아요 뭐야 보여주세요 어떻게 보여줄거에요? 뭐야 스테이키 파트 바꾼 것도 있었네 아 무브 커버 아 내가 이게 할 줄은 안 와 아니 내가 그런거 봐 한창 연습해봐 같이해 공주에서 두번 오! 잘한다 잘하는거야 잘하는거 아니야? 몸하는 데다 할 수 있잖아 뭐 고생하네 공주에서 이렇게 하는거야 이거 하하하하 반대쪽에서 에리피vic 주로 민아내가 잘하는 거 아니야? 어? 나 민아언니 잘하지 민아ight 세 번은? 아 인카 세끼해 애가 돈하면 어저꺼야 갑자기 이거 왜 하는 거야? 뭐가 있어? 다섯시 다녀올게요 태연 요즘 유행하는 거 없어? 요새 유행하는 거? 요새 뭐랬다 뭐해요 갑자기? 요즘 유행하는 거 왜 써요? 아 민주 이제 갈까? 우리 다같이 1 2 3 4 오알 아니 이거 말고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열고 있으면 다 이렇게 해야되고 아 그냥 있잖아 말해도 진짜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말이야 아 너무 티나잖아 어 뭐야 심플 어디 갔어 재밌는 거 같지? 연습생들 이런 거 진짜 많이 했는데 방탄소년단 어떻게 했어?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알려줘 나 너무 힘들어 난 힘이 없어 이제 오 잘 왔다 와 여기다 힘이 있어야 돼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거 진짜 약간 진짜 하는 사람이 없어서 엄마는 진짜 원래 이거야 야 나 좀 오니까 너 세 번째잖아 뭐 그러니까 뭐야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옛날에 이렇게 스트레칭 시간 생각난다 난 4층에서 레슨 없는 시간에 있을지 생각나 저희 댓글 보고 있어요 저희 댓글 보고 있어요 우리 집에 우리 집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있어라 나라로 고마워해 옛날에 그것 때문에 디스패치 그거 찍지 않았어 산하야 채영있지만 어디있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 채영은 어디있거야? 나도 모르겠어 채영은 궁금해 너 이런거 어디서 사? 너 안에 바지 입은거야? 바지야? 우행이래 나도 이런거 있어서 할까? 이거 하나만 입으면 춥잖아 응 일본어로 이상한 코멘트書いてる人이 재밌어? 뭐해? 잘해주세요 우행 뭐해? ㅋㅋㅋㅋㅋㅋ 무서워 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 태근 하신거 같아요? 태근 하신거 같은데요? 세윤이 아 그니까 그리고 지효도 태근 하거든요? 우와 저 둘이서 짜고있는거 아니겠죠? 우리 몰카하자마 아니야 태근한거 같아 사이다 네키 캔디 해줘요 네키 캔디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우리 이제 자자 네키 캔디는 자자? 왜냐면 지금 곧 9시야 9시가 오늘 다친 거야 우리 이제 이사할까? 근데 만수도 힘든 거 같네 우리 만수들 티켓팅 하느라 진짜 많이 고생했을 때인데 이렇게 갑자기 하지 못해서 왜냐면 티켓팅이 정말 힘들 거잖아요 되게 뭔가 잘못한 거 같아 선배님 죄송합니다 안 해봤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원수들의 아쉬움은 뭔지 알 것 같아서 알죠 네 그래서 되게 이렇게 위엘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원수들과 콘서트 하는 시간을 같이 함께 해봤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하면 아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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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이렇게 웃겨? 나? 아니 다 데뷔 전 V LIVE 같아 아 그리고 전 왜 진짜 긴장했는데 미복 다 같이 입어가지고 다 같이 할 때마다 꽃받침하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재밌었는지 모르겠네요 완수 여러분들 네 재밌었어요 이제 회식하는 완수들은 재밌게 회식하시고요 그리고 혼자 있는 완수들도 밥 잘 챙겨 먹고 공간 챙기시고 주말 잘 보내세요 인사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We know we are 좋아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수 고마워요 봐줘서 안녕 안녕 건강 조심해요